심술쟁이 영감 옛날에 취미가 심술부리기인 영감이 살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의 결혼 문제에서도 그랬어요. 내가 귀한 딸을 고의 내줄 줄 알고? 그러면서 청혼하러 온 총각들을 온갖 방법으로 골탕을 먹였습니다. 어느 날 심술쟁이 영감에게 땅딸막하게 생긴 총각이 찾아왔습니다. 땅딸막한 몸짓과는 달리 매우 영리해 보이는 총각이었습니다. 따님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좋네 생각해보고 결정할 테니 당분간 우리 집에 머물게. 모처럼 골탕 먹일 상대가 나타나자 심술쟁이 영감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선 우리 눈 좀 갈아주게. 이른 빨간눈 앵무새가 울면 시작하게. 알겠습니다. 그날 밤 심술쟁이 영감은 몰래 덤불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크릉크릉 앵무새 소리를 냈어요. 빨간눈 앵무새가 울어요. 어서 일어나세요. 심술쟁이 영감의 아름다운 딸이 땅딸막한 총각을 깨웠습니다. 땅딸막한 총각은 앵무새 소리가 가짜인 줄 알면서도 모르는 채 소를 끌고 나가 논을 갈았습니다. 다음 날에도 한밤중에 앵무새가 울었습니다. 땅딸막한 총각은 자리에서 일어나 소를 끌고 나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논으로 곧장 가지 않고 덤불숲에서 멈춰 섰습니다. 이 멍청한 앵무새야. 빨간눈 앵무새는 저 높은 나뭇가지 위에서 날이 밝은 다음에나 우는 거야. 그런데 넌 얼마나 멍청하기에 한밤중에 우는 거니? 그것도 덤불숲에서. 그러더니 몽둥이로 덤불숲을 내리쳤습니다. 이건 한밤중에 온 벌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내리쳤어요. 이건 덤불숲에서 온 벌이야. 그리고 이건? 하는데 갑자기 심술쟁이 영감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여보게 날새 나야. 이 멍청한 앵무새가 사람 말을 흉내내네. 땅딸막한 총각은 못 들은 채 매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라니까. 아니 영감님이 여기 웬일이십니까? 그제야 땅딸막한 총각은 매질을 멈췄습니다. 그러나 이미 심술쟁이 영감의 머리에선 피가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심술쟁이 영감은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낸 것이 고기잡이였습니다. 심술쟁이 영감은 땅딸막한 총각에게 그물이 되어달라고 했습니다. 맨손으로 고기를 잡아 올리라는 것이었어요. 좋습니다. 대신 사흘만 시간을 주십시오.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요. 땅딸막한 총각은 그 길로 호수에 나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그것을 산채로 줄에 묶어 호수 속에 놓아두었어요. 사흘 뒤 심술쟁이 영감은 땅딸막한 총각과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이쯤에서 그물을 던지시지요. 땅딸막한 총각은 고기를 잡아둔 지점에 배를 댔습니다. 그물아 고기를 많이 건져 오너라. 심술쟁이 노인이 땅딸막한 총각을 물속으로 던지며 외쳤습니다. 땅딸막한 총각은 물속으로 들어가 미리 잡아놓았던 고기를 한 마리씩 건져 올렸습니다. 이럴 수가. 심술쟁이 영감이 입을 쫙 벌렸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한번 해봐야지. 심술쟁이 영감은 땅딸막한 총각을 끌어올리고 대신 자기가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고기 많이 잡아 오십시오. 그러나 심술쟁이 영감은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들어갔다 나왔다 수십 번을 해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보게 나 좀 건져주게. 마침내 심술쟁이 영감이 기진맥진하여 소리쳤습니다. 아니 한 마리도 안 잡고 올라오시려고요? 제발 좀 건져주게. 심술쟁이 영감은 어프어프 물을 마시며 사정했습니다. 그렇다면 할 수 없지요. 땅딸막한 총각은 심술쟁이 영감을 끌어올린 후 힘껏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 헝편없는 그물 같으니. 그러고는 혼자서만 점심을 먹었어요. 다시 며칠 후 심술쟁이 영감이 땅딸막한 총각을 불렀습니다. 우리 연꽃이나 따라가세. 좋습니다. 심술쟁이 영감과 땅딸막한 총각은 커다란 광주리를 들고 연못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연꽃을 막 따기 시작할 때였어요. 아 참 집에 좀 갔다 와야겠네. 두고 온 것이 있어서. 심술쟁이 영감은 슬그머니 연못에서 나와 광주리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땅딸막한 총각이 연꽃을 따는 동안 실컷 낮잠이나 자려는 것이었어요. 땅딸막한 총각은 모르는 채 하며 계속 연꽃만 땄습니다. 이흑고 연꽃이 가득 차자 땅딸막한 총각은 광주리를 어깨에 둘러맸습니다. 광주리가 왜 이렇게 무겁지? 녀석 실컷 고생 좀 하라지. 심술쟁이 영감이 광주리 속에서 낄낄 웃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가다 보니 코끼리를 끌고 가는 사람이 보였어요. 그를 땅딸막한 총각이 불러 세웠습니다. 저 혹시 하인 한 명 필요하지 않으세요? 왜? 자네가 하려나? 당신 코끼리가 이 광주리를 밟아서 망가뜨리면요. 대신 못 망가뜨리면 코끼리를 제게 주십시오. 심술쟁이 영감은 깜짝 놀랐습니다. 코끼리가 광주리를 밟는다면 목숨을 잃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보게 잠깐만 심술쟁이 영감은 밖으로 나오려고 연꽃을 헤쳤습니다. 그러나 땅딸막한 총각은 벌써 광주리를 땅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코끼리 주인이 외쳤어요. 자 가서 광주리를 밟아버려라. 코끼리가 광주리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심술쟁이 영감은 코끼리를 피해 요리조리 광주리를 굴렸어요. 결국 코끼리는 광주리를 밟는 것에 실패하고 땅딸막한 총각은 코끼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땅딸막한 총각이 코끼리를 끌고 오자 심술쟁이 영감의 만화님이 쫓아나왔습니다. 웬 코끼리인가? 우리 영감은 어디 가고? 아직 안 오셨나요? 먼저 가신다고 했는데요. 이 영감이 어딜 갔지? 아는 듯 광주리의 영꽃 사이에서 기진맥진에 있는 심술쟁이 영감이 보였습니다. 그때였어요. 영꽃이 너무 말랐군. 아무래도 우물에 좀 담가야겠어. 땅딸막한 총각이 광주리를 번쩍 들어 우물 속에 풍덩 던졌습니다. 아이고 영감! 만화님이 기겁을 하고 달려갔어요. 나 좀 건져주시오. 심술쟁이 영감이 허우적거리며 손을 뻗었습니다. 아니 영감님 왜 거기 계세요? 그제야 땅딸막한 총각도 달려가 도와주는 척 했습니다. 여보게 저 코끼리의 절반은 내 걸세. 우물에서 나오자마자 심술쟁이 영감이 말했습니다. 당연하지요. 땅딸막한 총각은 순순히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머리 쪽을 가지시겠어요? 꼬리 쪽을 가지시겠어요? 당연히 머리 쪽이지. 좋습니다. 그런데 머리 쪽은 먹기만 한다는 걸 알아두셔야 할 겁니다. 그 먹이를 다 대자면 하루 종일 숲속을 헤매셔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꼬리 쪽을 갖겠네. 좋습니다. 대신 꼬리는 항상 머리를 따라와야 합니다. 자 오십시오. 뿔을 먹이러 가야 하니. 땅딸막한 총각이 코끼리를 끌고 앞장섰습니다. 아이고 내가 졌네. 내 딸과 결혼하게. 그렇게 해서 땅딸막한 총각은 심술쟁이 영감의 아름다운 딸과 결혼했답니다. 배장수와 노인 배장수와 노인 어느 후덥지근한 오후였습니다. 배 사려 시원한 꿀배 사려 어디선가 배장수가 손수레의 배를 잔뜩 씻고 나타났습니다. 배장수의 시원한 목소리는 온 마을에 우렁차게 울려 퍼졌어요. 마침 목이 마르던 터라 사람들은 금방 배장수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배 하나에 얼마요? 2전이요? 3전에 2개 주시오. 딴 데 가서 알아보시오. 배장수는 퉁명스레 말하곤 다시 외쳤습니다. 배 사려? 그럼 5개 살 테니 하나 더 주시오. 이보시오. 난 뭐 흙 퍼서 장사하는 줄 아시오. 딴 데 가서 알아보시오. 그렇게 배장을 튕기며 장사하니 몇 시간이 지나도 얼마 팔지 못했습니다. 배 사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어디선가 사카새 쓰고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이보시오 배장수. 배 하나만 주면 안 되겠소. 먼 길을 걸어왔더니 목이 말라 그러오. 공짜로 말이오. 배장수는 기가 막힌 듯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가진 게 없어서 그러니 못 팔게 된 거라도 하나만 주시오. 이거 왜 이러시나? 우리 아버지가 달래도 안 줄 판에 어디서 보도 듣도 못한 늙은이가 공짜로 배를 달래? 그러지 말고 하나만 주시오. 저리 수업까지 못해? 마침내 배장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싸움 났다. 어디 어디? 사람들이 순식간에 배장수와 사카새 노인을 빙 둘러 쌌습니다. 저리 가라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 주시구려. 그러자 구경군 중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목이 몹시 마르신 모양인데 하나 주시지 그러오. 저기 전 못 팔게 생긴 거 잊지 않소. 당신이 뭔데 주라 마라 하는 거요? 쓸데없는 소리 하려거든 썩 비키시오.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나섰습니다. 노인네한테 그렇게 야박하게 굴어서 되겠소. 여기 돈이 쓰니 가장 큰 걸로 하나 드리시오. 순간 배장수의 표정이 싹 바뀌었습니다. 예예 돈을 내시겠다면야 얼마든지 드리시오. 배장수가 큼지막한 배를 골라 노인에게 내밀었습니다. 고맙소. 노인은 인사말을 하고는 배를 크게 한입 헤어 물었습니다. 그러고는 서걱서걱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옆에 있던 사람들이 군침을 다 삼켰지요. 아 시원하다. 마침내 노인은 배를 다 먹고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나만 이렇게 먹어서 미안하오. 잠깐만 기다리시면 여러분께도 시원한 배를 하나씩 드리리다. 노인의 말에 사람들은 어리둥절하여 쳐다보았습니다. 자신도 구걸하다시피 하며 배를 얻어먹고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배를 대접하겠다니요. 무슨 소리인가 싶은 표정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놀랄 것 없소이다. 사실 난 배가 아주 많다오. 그러더니 먹고 남은 배씨를 땅에 심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보면 모르오 배씨를 심고 있지 않소. 누가 가서 물 한 바가지만 버다주시오. 노인의 말에 한 아이가 쪼르르 달려가 바가지에 물을 퍼왔습니다. 옳지 착하구나. 노인이 바가지를 받아 배씨 심은 곳에 물을 부었습니다. 그런 다음 부채를 꺼내 새새 부치기 시작했어요. 배씨야 배씨야 어서 싹을 띄워라. 그렇지 않으면 가위로 싹둑 잘라버릴 테다. 노인의 노랫소리에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찼습니다. 아무래도 정신이 이상한 노인인가봐. 그러게 공짜로 배를 달랄 때부터 이상하더니만.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흙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배쌍이 쏙 올라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사람들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옳지 나왔구나. 그럼 이제부터 쑥쑥 자라라. 그렇지 않으면 가위로 싹둑 잘라버릴 테다. 노인이 다시 부채질을 하였습니다. 배쌍은 쑥쑥 자라 고푸른 잎을 내고 하얀 꽃을 피웠습니다. 이제 열매를 맺어라. 그러자 배꽃이 찌고 열매가 맺었어요.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도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탄성을 질렀습니다. 이제 어서 어서 달콤하고 시원한 배로 그거라. 그렇지 않으면 가위로 싹둑 잘라버릴 테다. 마침내 배는 어른 주먹만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소? 잠으로 먹음직스러워 보이지 않소? 그게 정말 배요? 사람들이 직접 만져보며 확인했습니다. 만져보는 것만으로 알 수 있겠소? 먹어봐야 알지. 자, 다들 하나씩 받아가시오. 노인은 배를 따서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넌 특별히 두 개다. 바가지에 물을 떠온 아이에게는 두 개를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신기한 듯 배를 베어 먹었어요. 노인의 말대로 진짜인지 가짜인지 맛을 보아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네? 여기저기서 탄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사이에 배장수도 슬쩍 끼어들어 배 하나를 받았습니다. 자, 이제 전 그만 가볼까 합니다. 배나무는 이대로 두면 방해가 될 테니 배어 가지고 가겠습니다. 사카슨 노인은 도끼를 빌려 배나무 밑동을 찍었습니다. 그러더니 그것을 질질 끌고 갔어요. 신기한 일도 다 있군. 노인의 뒷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다 돌아가고 거리에는 배장수만 남게 되었습니다. 배를 하나씩 먹었으니 배 살 일이 없어졌기 때문이지요. 엉뚱한 노인네 때문에 오늘 정서는 다 틀렸군. 배장수도 그만 돌아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손수레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 많던 배도 몽땅 없어졌습니다. 내 배, 내 배, 배장수는 발을 동동 구르며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그러나 배라고는 조금 전 사카슨 노인에게 얻은 것 하나뿐이었습니다. 내 손수레, 그때 의습한 골목 한 귀퉁이에 부서진 채 뒹굴고 있는 손수레가 보였습니다. 누가 내 손수레를 하는데 퍼뜩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카슨 노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노인이 배장수의 손수레를 배나무로 만들어 배를 몽땅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인심 좋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배장수는 어디 가서 화소연을 하겠어요? 인심 사납게 군 것을 후회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길이 열리기만 기다리는 농부 옛날에 포도밭에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부지런했어요. 아침에 해가 뜨기 전부터 저녁이 깜깜해질 때까지 일을 했습니다. 저렇게 부지런하니 금방 부자가 됐지. 그러게 말이야 부모에게 물려받은 거라곤 달랑 몸뚱이 하나뿐이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포도밭 농부를 칭찬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몇 년 사이에 마을에서 해 잘 드는 포도밭 대부분이 그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포도밭 농부를 못마땅해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웃에서 올리브 농사를 짓는 농부였어요. 저러다 온 마을 포도밭을 다 사드리겠군. 올리브 밭 농부는 포도밭 농부가 밭에 있는 것만 보아도 심술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포도밭 농부의 흉을 보고 다녔어요. 저 녀석이 저렇게 부지런을 떠는 건 다 꿍꿍이속이 있기 때문이라고. 무슨 꿍꿍이속? 마을 포도밭을 다 사들여 포도값을 크게 올리려는 거지. 에이 그럴리가. 조금 있으면 자네 포도밭도 사드리려 할걸. 그러고 다니니 포도밭 농부도 올리브 밭 농부가 괘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 그 녀석을 가만두나 봐라. 어느 날 포도밭 농부는 노새에게 그 말을 잔뜩 먹여 올리브 밭으로 끌고 갔습니다. 너도 주인 잘못 만나서 하루 종일 고생이구나. 마침 밭에 나와 있던 올리브 밭 농부가 노새를 보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노새가 갑자기 똥을 싸기 시작했어요. 저놈이 제 주인 닮아서 아무데나 하는데 노새 엉덩이에서 금화가 쏟아져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저건 올리브 밭 농부는 눈을 비비고 보았습니다. 분명히 금화였어요. 여보게 자네 노새가 금화똥을 쌌네. 아 그거? 포도밭 농부는 어셀렁어셀렁 걸어와 금화를 집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노새가 금화똥을 싸다니 이놈이 원래 그렇다네 그래서 내가 애지중지하는 게 아닌가 올리브 밭 농부가 포도밭 농부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여보게 이 노새를 내게 팔게 돈은 얼마든지 줌세 어림없는 소리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어찌 금화 싸는 노새와 바꾸겠나 우리 올리브 밭의 절반을 주겠네 올리브 밭 농부는 포도밭 농부가 대답도 하기 전에 노새를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자 얼른 계약서를 쓰세 그렇게 해서 포도밭 농부는 올리브 밭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올리브 밭 농부는 일어나자마자 외양간으로 달려갔습니다. 밤새 노새가 금화를 얼마나 싸놓았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외양간에는 똥만 가득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올리브 밭 농부는 당장 포도밭 농부에게 쫓아갔습니다. 여보게 노새가 금화 대신 똥만 잔뜩 싸놓았네 혹시 노새한테 부드러운 풀을 먹인 게 아닌가? 그 노새는 억센 풀을 먹여야 금화를 싸는데 포도밭 농부의 말에 올리브 밭 농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귀한 노새라 생각하여 일부러 부드러운 풀만 먹였기 때문이지요. 어쨌든 한번 가보세요. 노새가 병들지 않았다면 계약은 없던 것으로 하고 올리브 밭을 돌려주겠네. 가기 전에 포도밭 농부는 아내에게 살짝 말했습니다. 잠깐 다녀올 테니 그동안 수프를 끓여 찬장에 넣어두시오. 그랬다가 올리브 밭 농부가 오면 내놓으시오. 포도밭 농부는 올리브 밭 농부의 집으로 가서 노새를 살폈습니다. 어젠 눈이 이렇게 멍청하지 않았는데? 눈이 뭐 어쨌다고. 병이 든 것 같아 아무래도 올리브 밭은 돌려줄 수 없겠군. 아이고 내 올리브 밭 올리브 밭 농부는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너무 실망하지 말게 그만은 못 사더라도 일은 할 수 있지 않은가. 자 우리 집에 가서 따뜻한 수프나 먹세. 포도밭 농부는 올리브 밭 농부를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시킨 대로 찬장에서 펄펄 끓는 수프를 내놓았어요. 아니 어떻게 찬장에서 수프가 끓는 건가? 찬장에서 끓은 게 아니라 냄비에서 끓은 거라네. 아주 신통한 냄비지 뭔가. 끼니 때마다 여러 가지 수프를 끓이는데 덕분에 우리 부부가 얼마나 편한지 모른다네. 여보게 이 냄비를 내게 팔게 내 남은 올리브 밭을 다 주겠네. 올리브 밭 농부는 포도밭 농부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냄비를 들고 나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올리브 밭 농부는 일어나자마자 냄비를 열어보았어요. 그러나 수프는커녕 맹물 한 방울 없었습니다. 또 속았구나. 올리브 밭 농부는 당장 포도밭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나쁜 놈. 올리브 밭 농부는 포도밭 농부에게 포대자루를 씌워 마차에 실었습니다. 그러고는 연못을 향해 달려갔어요. 한참을 가다 보니 술집이 보였습니다. 잠깐 목 좀 죽이고 가야겠군. 올리브 밭 농부는 마차를 세워놓고 술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에 포도밭 농부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안 돼요. 전 공주님과 결혼할 수 없어요. 그렇게 아름답고 지혜로운 공주님은 저랑 어울리지 않아요. 마침 소를 끌고 지나가던 한 젊은 청각이 그 소리를 듣고 다가왔습니다.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네. 제발 이 포대자루 좀 풀어주게. 젊은 청각이 포대자루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공주님과 결혼할 수 없다니 무슨 소립니까? 글쎄 공주님이 나와 결혼하겠다지 뭔가. 보다시피 이렇게 못생기고 배운 거 하나 없는 무식한 농부와 말일세. 그래서 안 된다고 했더니 이렇게 포대자루를 씌워서 끌고 가지 뭔가. 제가 대신 그 결혼을 하면 안 될까요? 대신 이 소를 드릴게요. 젊은 청각은 포도밭 농부에게 소를 주고 대신 포대자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올리브 밭 농부가 얼큰하게 취해서 돌아왔어요. 이놈 고생 좀 해봐라. 올리브 밭 농부는 포대자루를 연못에 풍덩 집어 던졌습니다. 사람 살려? 포대자루 안에서 젊은 청각이 소리쳤어요.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사이에 올리브 밭 농부는 재빨리 마찰을 끌고 도망쳤지요. 그런데 한참을 가다 보니 포도밭 농부가 소를 끌고 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연못에 던진 포도밭 농부가 멀쩡하게 소를 끌고 가니 올리브 밭 농부는 귀신에게 홀린 듯 했습니다. 어찌 된 일이긴 자네 덕에 이렇게 소까지 얻었는데 그게 무슨 소린가? 글쎄 연못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 길이 쫙 열리지 않는가? 그래서 따라가 봤더니 보물 창고가 나오더군. 하지만 내겐 다 필요 없는 것이라 이 소 한 마리만 끌고 왔다네. 올리브 밭 농부는 당장 연못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고는 말을 탄 채 연못으로 풍덩 뛰어들었어요. 보물 창고에 보물을 마차에 몽땅 싣고 나올 생각이었습니다. 말이 연못에서 빠져나가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올리브 밭 농부는 허우적거리며 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길은 열리지 않고 물만 실컷 먹었답니다. 왕과 늙은 신하 신하들의 잔소리에 귀를 게울이는 왕이 있었습니다. 특히 늙은 신하의 잔소리에는 귀를 쫑긋 세웠는데 백성을 위하는 그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잔소리는 백성들의 아픔을 전하는 소리지. 그런 왕이기에 백성들은 진심으로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죽고 젊은 아들이 왕위에 올랐을 때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백성과 화합하는 정치를 하셔야 할 텐데 늙은 신하는 젊은 왕의 괄괄한 성격을 걱정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젊은 왕은 아버지와 달리 신하들의 말에 도무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을 혼자 결정하고 무조건 따를 것을 주장했어요. 어진 왕은 백성들의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왕을 진심으로 믿고 따릅니다. 죽은 왕에게 하던 대로 늙은 신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젊은 왕은 버럭 화를 냈습니다. 신하란 왕을 돕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경은 사사건건 백성을 들먹이면서 반대만 하는구려 대체 경은 과인의 신하요 백성의 신하요. 결국 늙은 신하는 궁궐을 나와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무집을 짓고 열매를 따먹으며 생활했어요. 아바마마가 아끼시던 신하를 저대로 놔둘 수는 없지. 소문을 들은 젊은 왕이 늙은 신하에게 옷과 양식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늙은 신하는 그것을 가난한 백성들에게 몽땅 나누어주었어요. 젊은 왕이 다시 보내주자 그것도 몽땅 백성들에게 나누어주었습니다. 그 후에도 젊은 왕은 계속 물건을 보내주었고 늙은 신하는 계속 백성들에게 나누어주었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다 갚겠습니까. 백성들은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그러나 마을촌장은 늙은 신하를 눈에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저 늙은이를 마을에서 쫓아내야 할 텐데. 촌장은 오랜 국립 끝에 젊은 왕을 찾아갔습니다. 늙은 신하가 백성들에게 물건을 나누어주는 것은 민심을 얻어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나누어주며 폐하를 욕하고 있지요. 촌장의 말을 듣고 젊은 왕은 노발대발했습니다. 그 늙은이가 날 배반하고 떠나더니 왕위까지 노리고 있을 줄이야. 젊은 왕은 병사들을 보내 늙은 신하를 잡아오도록 하였습니다. 다행히 그 소식은 병사들보다 늙은 신하에게 먼저 전해졌어요. 어서 피하십시오. 잡히시면 목숨이 위험합니다. 젊은 왕은 성격이 급해서 곧바로 사형에 처할지도 모릅니다. 마을 사람들이 늙은 신하를 마을 뒤 동굴로 데려가 숨겼습니다. 나 하나 죽는 건 문제가 아니지만 나라와 백성이 걱정이구나. 나라와 백성을 생각하신다면 절대로 나오지 마십시오. 마을 사람들은 단단히 주의를 주고 돌아갔습니다. 병사들이 도착한 것은 그때였어요. 멀리 못 갔을 거다. 샅샅이 뒤져라. 병사들은 마을을 이잡듯 뒤졌습니다. 그러나 나뭇가지로 감쪽같이 가린 동굴은 끝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병사들은 궁궐로 돌아가 왕에게 늙은 신하가 도망쳤다고 보고했습니다. 존장의 말이 사실이었군. 그때까지 설마하고 있던 젊은 왕은 늙은 신하의 반역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죄가 없다면 도망갈 리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누구든 그 늙은이를 잡아오면 상금으로 금화 500량을 주겠다. 금화 500량이라면 웬만한 부자들도 쉽게 만질 수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믿었던 만큼 배신감도 컸던 더라 젊은 왕은 반드시 늙은 신하를 잡고야 말겠다는 생각으로 큰 상금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늙은 신하를 동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잡았으면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어느 날 한 가난한 부부가 동굴 앞에 와서 쉬게 되었습니다. 이 숲속에 그분이 숨어있다는데 정말일까요? 소문은 그렇게 났소만. 부부의 말에 늙은 신하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자신을 두고 하는 말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잡으면 좋으련만 그럼 아이들을 배불리 먹을 수 있을 텐데. 무슨 소리요? 아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무리 돈이 급해도 그렇지 우리가 어찌 그분을 잡을 수 있겠소? 죄송해요. 굶고 있는 아이들이 생각나서 그만. 아내가 울먹이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당신 마음을 내가 왜 모르겠소? 하지만 사람에겐 꼭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처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도 있는 법이오. 그 말을 듣고 늙은 신하는 동굴 밖으로 나갔습니다. 젊은 양반, 말씀은 고맙소만.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소? 죽기 전에 좋은 일이나 하고 가게 나를 군골로 데려가시오. 아닙니다. 전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누가 보기 전에 얼른 들어가십시오. 가난한 부부는 늙은 신하를 동굴 안으로 밀어넣으려 하였습니다. 아니요. 이 늙은 목숨으로 여럿을 살릴 수 있다니 오히려 기쁘다오. 그렇게 옥신각신하는 것을 젊은이 셋이 지나가다가 보았습니다. 어? 그 늙은이다. 거봐. 내가 이쪽으로 와보자고 했잖아. 산머니들은 단박에 늙은 신하를 알아보고 쫓아왔습니다. 먼저 가도 소용없다고 발견한 건 내가 먼저니까. 발견하기만 하면 뭐해. 잡는 사람이 임자지. 그들은 늙은 신하의 양쪽 팔과 옷을 잡고 늘어졌습니다. 왜들 이러는 거요? 가난한 부부는 그들을 뜯어내려 안간힘을 썼지요. 그러다 서로 엉켜서 궁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반역자의 꼴이라니 참 보기 좋구려. 늙은 신하를 보고 젊은 양이 비웃었습니다. 저 늙은이를 데려온 자가 누구냐. 제가 먼저 보았습니다. 그쪽으로 가자고 한 건 접니다. 먼저 잡은 건 접니다. 세 젊으니까 서로 다투자. 젊은 양이 늙은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경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 누구요? 소신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은 저들이 아니라 저 부부입니다. 늙은 신하가 가난한 부부를 가리켰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발견한 것이 아니라 저분이 스스로 나오신 겁니다. 가난한 부부는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동굴 앞에서 자신들이 한 말이며 늙은 신하가 밖으로 나온 이유를 솔직하게 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젊은이들이 나타나 저분을 끌고 온 겁니다. 오, 그랬구나. 젊은 양이 감동어린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간 젊은 양은 깨달았습니다. 늙은 신하가 반역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토록 백성을 위하는 사람이 반역할 리는 없었습니다. 과인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구려. 젊은 양은 늙은 신하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러고는 늙은 신하를 모함했던 촌장을 나라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남의 공을 가로채려고 했던 젊은이들에게는 곤장을 50대씩 치게 하고 금화 500냥은 가난한 부부에게 주었습니다. 그 후 젊은 양은 늙은 신하에게 여러 가지로 도움말과 충고를 청했습니다. 또한 다른 신하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였답니다. 덕분에 백성들은 전과 같이 평화롭게 잘 살게 되었답니다.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가족 옛날 어느 두매에 오막살이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어머니와 두 아들이 정답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키가 호리호리하고 몸집이 큰 도둑이 성큼성큼 들어와서는 집에 있는 물건을 마구 훔쳐갔습니다. 그러나 도둑의 몸집이 너무 컸기 때문에 아무도 함부로 덤벼들지 못했어요. 배짱이 도둑해진 도둑은 날마다 물건을 훔쳐갔습니다. 이제는 제 집처럼 거리낌 없이 드나들었어요. 참다 못해 큰 아들이 도둑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이제 더는 두고보지 않겠다. 한참을 싸웠지만 큰 아들은 힘이 빠져 그만 지고 말았습니다. 도둑은 또 쌀을 퍼가지고 도망을 쳤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어머니는 하도 보내서 까물어치고 말았습니다. 잠시 뒤 정신을 차린 어머니가 작은 아들에게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야, 글쎄 내가 어찌나 원통했던지 꿈속에서도 땅을 치고 통곡하고 있었지 뭐니. 그런데 그때 웬 수염이 하얗고 손톱과 발톱이 긴 노인이 나타나 왜 우느냐고 묻는 거다. 그래서 우리 사정을 낱낱이 이야기했지. 그랬더니 그 노인이 수염이 벌렉이도록 웃는 거야. 하도 이상해서 꼬치꼬치 물었더니 저 건넌 산에 가면 무밭이 있을 테니 그 물을 뽑아 먹으라지 뭐냐. 그 물을 먹고 도둑과 싸우면 이길 수 있대나. 작은 아들은 그 꿈을 믿을 수 없었지만 별뾰족한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도 어김없이 도둑이 왔습니다. 작은 아들은 재빨리 물을 먹고 덤벼들었어요. 그러자 희한하게도 도둑은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쓰러진 도둑의 몸이 빗자루로 변한 것입니다. 깜짝 놀란 식구들이 가까이 가보았더니 빗자루 끝에 기다란 머리카락이 붙어 있었습니다. 식구들은 그 머리카락을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머리카락 끝에 이르자 조그만 구멍이 있었습니다. 식구들은 점점 궁금해져 괭이로 그 구멍을 파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구멍 속에는 지금까지 도둑맞았던 물건이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온갖 금은 보아까지 있었어요.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식구들은 그리로 아무 탈 없이 잘 살았다고 합니다. 떡보 이야기 옛날 옛날에 떡을 무척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떡을 좋아했는지 아침, 점심, 저녁 3시 3끼를 떡만 먹고도 잘 살았고 1년 12달 떡만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골 사람들은 모두 이 사람을 떡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압록강에서 사람들을 건너게 해주고 값을 받는 것으로는 밥은커녕 죽도 먹기 어려우니 떡을 먹기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나라 안에 큰일이 났어요. 우리나라를 얕잡아 본 중국이 우리나라와 지혜를 겨루기 위해 사신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나라 안이 발칵 뒤집혔지요. 나라의 명예가 달린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나라에서는 고을마다 방을 붙였어요. 신분이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이번 지혜 겨루기에서 이기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겠다. 그러나 지는 날이면 살아남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입니다. 중국 사신이 온다는 날은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지혜를 겨뤄보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떡본의 거울에서도 수근수근 야단이었지만 누구 하나 썩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배운 것 없는 떡본은 방에 쓰인 글은 읽을 수 없었지만 사람들 떠드는 소리를 듣고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준다고? 그까짓 거 내가 한번 나가볼까? 중국 사신과 겨루어 이기면 떡은 실컷 먹겠군. 뭐 진다 해도 죽기밖에 더하겠어? 떡본은 떡을 실컷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앞뒤 안 가리고 고을 사또를 찾아갔습니다. 사또마님 이번 지혜 겨루기에는 소인이 나가겠습니다. 아니 네가 우리나라 대표로 나가겠다고? 예 꼭 이기고 돌아올 테니 떡이나 실컷 먹게 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대표로 나가겠다는 네 뜻은 장하다만 사또가 떡본의 아래로이를 훑어보니 한심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애꾸눈에다 행색이 말씀이 아니었어요. 사또 그럼 안 보내주시겠단 말씀입니까? 아이고 그럼 떡 먹기는 다 틀렸네요. 너같이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놈이 뭘 안다고 큰 소리를 치느냐? 저 편은 아주 큰 나라 사신인 만큼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지고 있음이 분명한데 너같이 무식한 놈이 상대할 수 있겠느냐? 나서지 말고 썩 물러가거라. 떡보가 무식하기는 하나 한 번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아무도 말릴 수 없는 고집 불통이었습니다. 사또마님 우리 속담에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는 있다고 했습니다. 제게도 남이 알지 못하는 재주가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자신만만한 떡보를 보고 마음이 움직인 사또는 다시 한 번 다짐을 받아 두었습니다. 이번 일이 잘못되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래도 나가보겠느냐? 사또마님 그런 각오도 없이 어찌 나섰겠습니까? 이기면 약속대로 떡이나 실컷 먹여주십시오. 이리 하여 압록강 뱃사공인 떡보가 우리나라 대표로 중국 사신과 지혜 겨루기를 하게 됐습니다. 마침내 지혜 겨루기를 하기로 한 날이 다가왔어요. 이기면 떡을 실컷 먹게 될 것을 생각하니 떡보는 아침부터 신이 났습니다. 중국 사신을 만나려면 우선 배가 든든해야 하잖아요. 해서 떡보는 아침에 떡집에 가서 외상으로 커다란 인절미 5개를 사 먹었어요. 떡보가 배를 타고 강한 가운데로 나아가자 중국 사신도 배를 타고 이쪽으로 오고 있는 겁니다. 중국 사신이 먼저 떡보를 쳐다보더니 한바탕 웃었습니다. 떡보가 애꾸눈인 것을 알았던 것이지요. 중국 사신은 우선 떡보에 못생긴 운을 돌려주고 싶습니다. 새가 사공에 눈을 쪼았구나. 여권이 통역해주는 말을 들은 떡보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큰 나라 사신이란 자가 고작 얼굴 흉이나 보고 있다니 이런 생각을 하며 떡보도 중국 사신을 똑바로 쳐다봤는데 글쎄 중국 사신은 입이 살짝 비틀어졌습니다. 그래서 떡보는 얼른 이렇게 말을 받았지요. 바람이 사신에 입을 스쳤구나. 여권에게 이 말을 전해들은 중국 사신은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 봐라 보잘것 없는 뱃사공인 줄만 알았더니 만만하게 볼 게 아니네. 이 나라는 사공까지도 보통 유식한 게 아닌걸. 그래서 중국 사신은 떡보가 아는 게 얼마나 많은지 이것저것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권을 통하지 않고 직접 알아보기 위해 말없이 몸짓으로 하기로 했어요. 중국 사신은 하늘이 둥글다란 뜻으로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을 붙여 동그라미를 만들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무식한 떡보는 동그라미를 아주 엉뚱하게 해석했어요. 이 사람 좀 봐라. 어느새 내가 오늘 아침에 떡을 먹은 것을 알았단 말인가. 먹은 떡이 둥금떡이냐고 묻질 않는가. 귀신도 놀랄 일이구먼. 떡을 좋아하는 떡보는 자기 편리한 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떡보는 둥금떡을 먹은 것이 아니라 네모난 떡을 먹었다는 뜻으로 손가락을 닫혀서 손바닥이 위를 향하도록 하여 네모를 만들어 보였어요. 이를 본 중국 사신은 다시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떡보가 만들어 보인 네모를 땅은 평평하고 네모져 있다. 고 해석한 중국 사신은 자기가 낸 문제, 하늘에 대해 땅으로 설명한 지혜에 크게 감탄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어려운 문제를 내겠다 생각하고 손가락 세 개를 떡보 앞에 내밀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세 가지 길인 삼강을 아느냐는 뜻이었습니다. 떡보는 이번에도 자기가 좋아하는 떡과 연관지어 해석했지요. 떡보는 중국 사신이 펴보인 손가락 세 개를 아침에 네가 먹은 떡이 세 개냐라고 묻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떡보는 다섯 개를 먹었다는 뜻으로 손가락 다섯 개를 펴보였어요. 그러자 중국 사신은 아까보다 더 크게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그는 이번에도 떡보의 대답을 뜻깊게 해석했던 것입니다. 나는 사람이 꼭 지켜야 할 세 가지 길인 삼강을 물었는데 이 사람은 다섯 가지 길인 오륜도 안다고 하는구나. 떡보의 폭넓은 지식에 놀란 중국 사신은 아까보다 더 어려운 내용을 묻기로 했습니다. 해서 자기의 수염을 쓱쓱 쓰라듬었어요. 이것은 정말 어려운 거였습니다. 글자의 음을 이용해야 알 수 있는 것이었거든요. 즉 수염을 뜻하는 염자가 든 중국 옛 임금인 염제 신농시를 아느냐는 뜻이었습니다. 한편 떡보는 중국 사신이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어 쓱 쳐다보았습니다. 수염을 쓰다듬는 것을 떡을 먹으니 맛이 있더냐로 묻는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떡은 당연히 맛이 있는 법인데 그걸 새삼쓸에 묻는 중국 사신이 참 어리석어 보였어요. 그래서 떡보는 떡이 맛있어서 많이 먹었더니 배가 부르다는 뜻으로 배를 불뚝 내밀고 쓱쓱 문질러 보였습니다. 그러자 중국 사신은 벌떡 일어나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한나 패사공도 저렇게 유식한 걸 보면 이 나라에는 높은 악식을 갖춘 사람이 굉장히 많겠구나. 더 이상 지혜 겨루기를 했다가는 망신당하기 딱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중국 사신은 얼른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중국 사신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염재신동씨를 아느냐고 할 때 떡보가 배를 쓱쓱 문지르는 것을 보고 태오 복희씨까지 안다는 뜻으로 해석을 했던 겁니다. 태오 복희씨도 중국 옛 임금의 이름입니다. 중국 역사를 잘 아는 사람만 알 수 있는 이름이지요. 복희씨라고 하는 복자는 한자로 엎드릴 복자지만 배도 한자로 쓰면 복자가 되어 의미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신은 떡보의 행동을 보고 태오 복희씨로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한편 떡보를 지혜 겨루기에 내보낸 우리나라에서는 걱정이 태상 같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떡보가 중국 사신과 지혜 겨루기에서 이겼다는 소식이 오자 떡보 만세! 하고 모두 외쳤습니다. 사또는 돌아온 떡보에게 온갖 떡으로 크게 한 상을 잘 차려내었습니다. 떡보 정말 수고가 많았네. 수고는요 뭘! 중국 사신이 소인의 애꾸눈을 비웃기에 소인도 중국 사신의 비뚤어진 입을 비웃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둥근 떡을 먹었느냐고 묻기에 네모진 떡을 먹었다고 대답했고요. 세 개 먹었느냐고 묻기에 다섯 개 먹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맛이 있더냐고 묻기에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르다고 대답했지요. 그것뿐입니다. 아주 시시한 결음이었는데 수고랄 것까지 뭐 있겠습니까? 떡보의 말이 끝나자 모두 박장대소를 하며 떡보 만세하고 외쳤습니다. 어쨌든 중국 사신과 지혜 겨루기에서는 떡보가 완전히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떡보는 떡을 실컷 먹었고 그 이후로도 평생동안 떡을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를 살린 지혜 옛날에 집이 없어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사람이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아주머니가 울고만 있는 거예요. 아주머니 왜 그러세요? 여섯 살 난 우리 아들이 윗동네 사는 부자 내 머슴사리를 갔어. 여섯 살짜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머슴사리를 보네요? 우리가 보낸 게 아니고 억지로 끌려갔어. 작년에 농사 지은 건 세금으로 다 빼앗기고 먹을 게 없었어. 그래서 부자한테 쌀을 구워 먹었는데 빨리 안 갚는다며 어린 아들을 데려갔어. 아이는 아주머니한테 죽 한 그릇을 얻어먹고 털레털레 그 집을 나왔습니다. 오늘 해 안으로 아주머니 아들이 집에 돌아오게 해드릴게요. 하고는 말입니다. 아이는 부자네 집으로 갔습니다. 가서는 이 집에 머슴 안 써요?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부자가 되다 보니 열 대여섯 살은 됨직한 녀석이 제법 튼실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하고 물었지요.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안 해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세경은 얼마나 주면 되겠느냐? 세경은 무슨 세경입니까? 그저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부자는 몹시 궁금했습니다. 조건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 집에 여섯 살 먹은 머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와 함께 머슴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일도 못하면서 해놓은 일까지 망쳐놓기 일수니까요. 그 아이를 당장 내보낸다면 제가 머슴을 살지요. 무슨 엄청난 조건인가 했더니 이런 횡재가 있나 싶었습니다. 구워간 쌀 대신 어린 것을 데려다 놓기는 했지만 반만 축내 골칫덩이었는데 말이지요. 더구나 세경을 안 받겠다니 아주 잘된 일이었습니다. 부자는 즉시 그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모든 것을 문서에 써서 동네 사람들 앞에서 읽어주십시오. 부자는 얼른 문서를 썼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 앞에서 쭉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 녀석이 나중에 딴 말을 할까봐 말입니다. 나 암흑에는 이 아이를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기로 한다. 그 대신 이 아이는 우리 집에서 세경 없이 머슴으로 일한다. 여섯 살짜리 암흑에는 내보내기로 한다. 자 이만하면 되었느냐? 예 그만하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날부터 아이는 부자 집에서 머슴을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섯 살 난 아이는 해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갔지요. 그런데 다음 날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새로운 머슴은 눈에 띄질 않았습니다. 어느새 둘러나갔나? 다른 머슴들에게 찾아보라고 했지만 어디에도 없었어요? 이놈이 혹시? 하며 행랑치에 가서는 머슴이 자던 방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다 있나요? 머슴이 벌거벗은 채 쿨쿨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부자는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났어요. 이놈아 당장 일어나지 못해? 하며 벼락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다던 녀석이 해가 동구멍을 집앗도록 자빠져 잔단 말이냐? 여태 옷도 안 입고? 이렇게 야단을 져도 아이는 눈만 멀뚱멀뚱하며? 일어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아이참 영감님도 어제 문서에 쓰지 않았습니까? 입혀준다고요? 입혀줘야 제가 일어나지요? 부자는 기가 막혔습니다. 입혀준다고 하면 보통 헌 옷까지 두합을 던져주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입혀달라니 기가 막힐 수밖에요. 그러나 어쩌겠어요? 이미 문서에 써서 동네 사람들 앞에서 읽었으니 말입니다. 부자는 어쩔 수 없이 아이에게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일어나 마당을 쓸고 쇠꼴을 해오고 밭을 메고 하며 부지런히 일을 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밥상 앞에 앉았는데 아이는 먹을 생각을 안 했습니다. 부자는 또 부하가 났지요? 이놈아 밥은 왜 안 먹느냐? 먹여주어야 먹지요. 문서에 영감님이 먹여준다고 쓰지 않았습니까? 우라통이 터질 일이지만 문서에 그렇게 썼으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부자는 입만 벌리고 앉아 있는 아이한테 밥을 떠먹여 주었습니다. 밥을 다 먹이니 아이는 또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나 부자는 하나도 반갑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커다란 놈에게 저녁에 또 밥을 먹일 생각을 하니까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저녁상을 차려놓았는데 이 아이는 또 입을 벌리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부자는 울컥 화가 올라오는 걸 참고 간신히 밥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밥상을 내가고 깜깜한 밤이 되었는데도 잘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이놈아 가서 자야 내일 일찍 일어나 일을 할 게 아니냐? 그러나 아이는 돌이 질만 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가서 자라니까 영감님이 재워줘야 자지요. 이러자 부자는 벼락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듣기 싫다 이놈 문서고 뭐고 당장 나가라. 입혀주고 먹여준 것도 뭐한데 너같이 커다란 놈 안고 자장자장 노래 불러 재워줄 생각을 하니 세 살 때 먹은 송편이 다 올라온다 이놈아. 그래서 아이는 부자네 집을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고는 발길 닿는 데서 또 일을 하며 잘 살았다고 합니다. 세상에 나온 이야기 옛날 옛날에 옛 이야기를 무척 좋아하는 아이가 살았습니다. 누가 이야기만 하면 무릎으로 슬금슬금 기어가 턱을 받치고 앉아있고 이야기가 끝날라 치면 자꾸 더 해달라고 졸랐어요. 이 좋은 이야기를 그냥 흘려보낼 수는 없지. 모아야지. 많이 모아야지. 그러면서 가지고 다니는 주머니에 이야기를 담고는 얼른 꼭꼭 아무려 놓았답니다. 이야기는 모이고 모여서 큰 자루에 가득 찼어요. 자루는 처마 밑에 대롱대롱 매달아 놓았습니다. 이 아이가 다 자라 장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장가 가기 전날 온 집안이 떠들썩했지요. 자루 속에 갇혀있는 이야기까지 말입니다. 우리를 자루 속에 가둬놓고 장가를 가다니 이런 고약한 놈을 가만둘 수 없지. 가만두지 않으면 우리 그놈을 죽이자. 어떻게? 힘을 합해서 죽이는 거지. 좋아. 난 독이 든 샘물이 되어야지. 지나가다 날 마시고 죽게 말이야. 난 모난 돌멩이가 되어야지. 그랬다가 그놈 밑 한 마리 마당으로 들어서면 말발굽을 찔러 말에서 거꾸로 떨어지게 할 거야. 난 뱀이 되어야겠어. 뱀이 되어 풀숲에 숨어 있다가 그놈이 밤중에 뒷강 갈 때 발 뒤꿈치를 물어 버릴 거야.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더니 이 말을 지나가던 이 집 머슴이 들었습니다. 아니 뭐라고 도련님을 죽이겠다고? 안 되겠다. 내일은 무슨 수가 있어도. 내가 도련님을 모시고 가야지. 머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가 도련님을 모시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어른들은 아무래도 미덥지가 않았어요. 정녕 네가 모시고 갈 수 있겠느냐? 염려 마십시오. 제가 잘 모시고 갔다 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머슴은 신랑이 탄 말고삐를 잡게 되었습니다. 가는데 날은 덥고 목은 마르고 그래서 신랑은 얘야 여기서 좀 쉬었다 가자 했습니다. 머슴은 못 봤지만 말 위에 앉은 신랑은 맑은 샘물을 본 것입니다. 신랑이 말에서 내려 샘물로 가니까 머슴이 불이 나게 따라 붙었어요. 신랑이 물을 마시려고 조롱박을 막 입에 대는 순간 머슴이 신랑의 팔을 탁 쳤습니다. 그 바람에 조롱박이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어요. 신랑은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이놈아 물을 먹는데 왜 팔을 치느냐 도련님 팔에 벌이 앉아서 그랬습니다. 이러니 어쩌겠어요 목이 말라도 그냥 가는 수밖에요. 다 저녁에 신랑과 머슴은 색시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머슴이 두리두리 살펴보니 아닌 게 아니라 대문 안쪽에 뾰족하게 모난 돌멩이가 오독하니 놓여 있는 겁니다. 머슴은 얼른 달려가 돌멩이를 멀리 멀리 차버렸어요. 이래서 두 번째 죽을 고비도 넘겼답니다. 이제 한밤중이 되어 신랑은 신방으로 들어가고 머슴은 신방 대또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신랑은 자다가 똥이 마려운지 신발을 끌며 뒷간으로 갔어요. 머슴은 신발 끄는 소리에 놀라 깨어 신랑 앞을 가로막 았습니다. 이놈아 뒷간까지 따라오려느냐 도련님 조금 이따가 가시지요 제가 먼저 가야겠습니다. 고연놈 머슴은 불을 들고 조심조심 뒷간으로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뒷간 옆 풀숲에 팔뚝만한 뱀이 또리를 틀고 있는 겁니다. 머슴은 얼른 가지고 간 자배기로 뱀을 푹 씌워 놓았습니다. 머슴 덕분에 신랑은 세 번째 죽을 꼬비까지 잘 넘겼습니다. 다음날 사람들이 몰려가 자배기로 씌워 놓은 뱀을 잡았다고 해요. 색시를 데리고 그렇게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게 된 신랑과 머슴은 자루 속에 꽁꽁 묶여있던 이야기를 모두 풀어주었답니다. 머슴이 그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신랑에게 다 이야기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듣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세상 구석구석까지 퍼지게 된 거랍니다. 열여섯 번째 왕자 나라가 안정되고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게 되자 태평왕은 그만 왕위에서 물러나기로 하였습니다. 난 너무 늙었어. 이젠 쉴 때가 되었어. 다행히 태평왕에게는 스물두 명이나 되는 왕자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똑똑하고 용감한 왕자들이었지요. 누구한테 왕위를 물려주어야 하나. 나라가 침략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라면 가장 용감한 왕자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태평왕의 왕국은 이웃나라들과 평화조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화합하지 않을 때라면 가장 덕이 많은 왕자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과 화합하며 사이좋게 살고 있었지요. 가뭄이나 홍수가 되거나 전염병이 돌 때라면 과학과 의학에 관심 있는 왕자에게 물려주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농사는 몇 년째 풍년이고 전염병도 돌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나라는 태평성대였습니다. 이럴 때에도 백성을 위하는 왕자에게 물려주어야 할 텐데 그런 왕자가 과연 누구일까 태평왕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한 가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태평왕은 곧 스물두 명의 왕자들을 불렀습니다. 왕자들아 지금 당장 궁궐 밖으로 나가거라 나가서 실컷 세상 구경을 하고 오너라 단 다시 돌아올 때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가져오너라 가장 맛있는 음식을 가져오는 왕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 음식을 가져오라는 것은 왕으로서 백성들을 먹여살리는 일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맛있는 음식을 가져오라는 것은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라는 뜻이었습니다. 왕자들은 곧바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모두 기대에 찬 표정으로 어떤 왕자는 산으로 떠났고 어떤 왕자는 바다로 떠났습니다. 어떤 왕자는 추운 나라로 갔고 어떤 왕자는 더운 나라로 갔습니다. 그러나 열여섯 번째 왕자는 궁궐에 남아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가장 맛있는 음식을 가져올 수 있을까 그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턱대고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음식이 가장 맛있는 음식일까 모든 사람들이 가장 맛있다고 하는 음식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부터 알아내야 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아무것도 구해오지 못하면 어쩌시려고요 유모가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다른 왕자님들처럼 왕자님도 우선 떠나보세요. 다니다 보면 맛있는 걸 찾을 수도 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조건 떠나라고? 난 그럴 수 없어.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왕자님 그만 일어나세요. 밤에 잠을 자는데 요정이 날아와 열여섯 번째 왕자를 깨웠습니다. 전 왕자님이 고민하시는 걸 알아요. 그래서 왕자님을 돕기 위해 숲에서 날아왔어요. 날 돕기 위해 왔다고? 네, 지금부터 제가 시키는 대로 해보세요. 그럼 아바마마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럼 혹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알고 있니? 물론이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 쌀이에요. 다른 건 두세 번만 먹으면 싫증나지만 쌀은 그렇지 않잖아요. 듣고 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왕자님은 쌀을 준비하세요. 콩과 돼지고기와 가진 양념도 준비하시고 참 바나나인 몇 장과 가늘게 쪼갠 대나무도 필요해요. 쌀, 콩, 돼지고기, 가진 양념, 바나나, 잎사귀, 대나무라? 열여섯 번째 왕자는 잊지 않기 위해 요정이 하는 말을 따라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 먼저 쌀을 깨끗이 씻어서 익히세요. 그걸 절구에 빠와서 가운데가 볼록한 떡을 만드는 거예요. 그 안에 콩과 돼지고기로 속을 만들어 넣은 다음 바나나 잎으로 싸서 네모난 모양으로 꼭꼭 누르세요. 그걸 대나무 끈으로 묶어서 하루 동안 익히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된답니다. 설명을 마치고 요정은 포로롱 날아갔습니다. 잠깐만! 열여섯 번째 왕자는 요정을 잡으려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일어나 보니 꿈이었어요. 열여섯 번째 왕자는 침대에 앉아 요정이 한 말을 차근차근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통하게도 모두 생각이 났습니다. 열여섯 번째 왕자는 그것을 유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왕자님, 우리 그거 한번 만들어 봅시다. 말만 들어도 군침이 넘어가는데요. 나도 요정한테 들을 때 침을 삼켰는데. 열여섯 번째 왕자는 유모와 함께 재료를 준비하고 떡을 만들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제대로 맛을 낼 때까지 계속 만들어 보았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어 왕자들이 하나둘씩 궁궐로 돌아왔어요. 모두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같이 신기한 재료들이었어요. 마침내 태평왕이 왕자들을 한자리에 불렀습니다. 그래, 누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가져왔느냐. 왕자들은 가져온 재료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모두 자신 있는 표정들이었어요. 이건 바닷속 가장 깊은 곳에서 캔 전복으로 만든 요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왕자가 전복 요리를 올렸습니다. 괜찮군. 하지만. 태평왕은 맛을 보곤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건 가장 높은 산속에서 나는 버섯으로 만든 요리입니다. 이것도 괜찮군. 하지만. 두 번째 왕자의 요리에도 태평왕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계속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러다 마침내 열여섯 번째 왕자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래, 넌 궁궐밖에 도나가지 않았는데 무슨 음식을 만들어 봤느냐. 전 쌀로 만든 떡을 준비했습니다. 열여섯 번째 왕자는 바나나 잎사귀에 쌓인 둥근 모양과 네모난 모양의 떡을 내놓았습니다. 둥근 모양은 하늘을 상징하며 네모난 것은 땅을 상징합니다. 왕자는 대나무 끈을 풀어 연하고 차진 떡을 꺼내 대칼로 잘게 잘랐습니다. 태평왕은 먼저 네모난 떡을 한 조각 먹어보았어요? 오, 태평왕이 다시 한 조각 먹어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또 한 조각, 또 한 조각 하더니 전부 다 먹었습니다. 도대체 쌀을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맛있는 걸 만들었느냐. 태평왕은 만족한 웃음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열여섯 번째 왕자는 재료와 만든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요정이 나타나 가르쳐 주었다는 것도 말했습니다. 다른 왕자들이 세상을 돌아다니는 동안 저는 유모와 함께 더욱 맛있게 만드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열여섯 번째 왕자의 설명을 듣는 동안 태평왕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요정이 가르쳐 주었다는 말에 깊은 감동을 받은 표정이었지요. 그것은 하늘에서 열여섯 번째 왕자를 지원한다는 뜻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요리는 열여섯 번째 왕자의 둥글고 네모난 떡이다. 마침내 태평왕이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곧 열여섯 번째 왕자에게 왕위를 물려준다는 뜻이었습니다. 둥금떡과 네모난 떡은 금방 백성들 사이에 퍼져나갔습니다. 떡을 먹으며 백성들은 맛있는 음식을 가르쳐준 열여섯 번째 왕자를 고마워했답니다. 두 마을의 시비꾼 넓적 마을은 마을 모양이 넓적하게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 넓적 마을에 시비를 잘 거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 거야? 그러면서 달려드니 사람들은 그가 나타나면 멀찌감치 피해버리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에, 다른 마을로 이사 가야지. 마침 긴 마을이 살기 좋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긴 마을에도 그와 똑같이 시비를 잘 거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사람들이 따돌리자 이사 갈 생각을 하였습니다. 넓적 마을이 살기 좋다는데 그리로 가야지. 그들은 거의 같은 시기에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다 중간에서 만났어요. 건들건들 어딜 그리 바삐 가시오? 먼저 넓적 마을 시비꾼이 긴 마을 시비꾼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남이야 어딜 가건 말건 그러는 댁은 졸랑졸랑 어딜 가는 거요? 그 말투에 그들은 대번에 상대를 알아보았습니다. 댁은 넓적 마을에 시비꾼? 댁은 긴 마을에 시비꾼? 그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반갑게 끌어안았습니다. 그런데 어딜 그리 바삐 가시오? 넓적 마을로 가는 길이 아니오? 난 긴 마을로 가는 길인데?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사정을 알았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그냥 여기서 삽시다. 그럽시다. 마침 가까운 곳에 농가가 한 채 있었습니다. 그들은 곧장 그리로 들어갔습니다. 우린 일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시켜만 주십시오. 외양간 청소와 소먹이는 일이 있는데 할 텐가? 주인의 말에 두 시비꾼은 선뜻 승낙했습니다. 그러고는 그 자리에서 일거리를 나누었습니다. 난 외양간을 청소할 테니 자넨 소를 먹이게. 넓적 마을 시비꾼 말에 긴 마을 시비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날 긴 마을 시비꾼은 일찌감치 소를 끌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오자마자 소가 미친 듯이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긴 마을 시비꾼이 소리쳤지만 소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들판을 지나 언덕으로 산으로 마구 달아났습니다. 긴 마을 시비꾼은 소를 쫓아가느라 신발이 벗겨지고 발이 깨졌습니다. 소는 저녁이 되어서야 멈춰 섰습니다. 긴 마을 시비꾼은 후들후들 떨리는 다리로 간신히 고삐를 잡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할 때 그 녀석은 편안하게 쉬고 있겠지? 긴 마을 시비꾼은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은 일을 바꿔서 하자고 해야지? 그러자면 편안하게 일하고 들어온 척 해야 했습니다. 긴 마을 시비꾼 찢어진 옷을 여미고 상처를 감싼 뒤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넓정마을 시비꾼도 편안하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침 일찍 외양간으로 간 넓정마을 시비꾼은 쇠세랑으로 쇠똥을 퍼서 밖으로 던졌습니다. 그런데 쇠똥은 마침 그곳을 지나던 관리의 머리 위에 떨어졌습니다. 어떤 놈이 감히 내게 쇠똥을 던졌느냐? 관리는 외양간으로 쫓아와 채찍을 집어들곤 사정없이 휘둘렀습니다. 내가 이렇게 막고 있을 때 그 녀석은 한가롭게 풀밭에 누워있겠지? 넓정마을 시비꾼은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내일은 일을 바꿔서 하자고 해야지? 그러자면 편안하게 일한 척 해야 했습니다. 넓정마을 시비꾼은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다듬고 상처를 감싼 뒤 웃는 얼굴로 칭고를 맞았습니다. 어떤가? 일은 할 만한가? 그럼 소가 풀을 뜯는 동안 하루 종일 잠만 자고 왔네. 자넨 어땠나? 외양간 청소가 그렇지 뭐 반나절도 걸리지 않더군. 그래서 나도 한숨 푹 잤네. 그럼 우리 내일은 일을 바꿔서 해볼까? 좋네. 그렇게 해서 다음 날은 넓정마을 시비꾼이 소를 끌고 나가고 긴 마을 시비꾼은 외양간 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넓정마을 시비꾼은 일찌감치 소를 몰고 나왔어요. 소는 전날처럼 외양간에서 나오자마자 마구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서! 넓정마을 시비꾼이 쫓아가며 소리쳤지만 소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들판을 지나 언덕으로 산으로 마구 달아났습니다. 넓정마을 시비꾼은 소를 쫓아가느라 신발이 벗겨지고 발이 깨졌습니다. 저런 소라고 말해주지 않더니 괘씸한 친구 같으니 넓정마을 시비꾼은 소를 쫓아가며 불평했습니다. 괘씸하기는 긴 마을 시비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날도 관리가 외양간 옆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긴 마을 시비꾼이 쇳동을 퍼서 밖으로 던졌지요. 그렇게 막고도 정신을 못 차리더니 관리는 더욱 화가 나서 쫓아왔습니다. 그러고는 마구 채찍을 휘둘렀어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 미리 말을 해줘야지 괘씸한 친구 같으니 이윽고 날이 저물자 넓정마을 시비꾼이 소를 몰고 돌아왔습니다. 이 친구야 소가 달아나면 달아난다고 미리 말을 해줘야지. 긴 마을 시비꾼도 가만있지 않았습니다. 자네도 관리가 외양간 옆을 지난다고 미리 말을 해줬어야지. 그렇게 서로 잘못했으니 더 이상 따질 수가 없었습니다. 참 재수없는 집이군. 그래 우리 여기서 나가세. 어딜 가든 이보다 낫겠지. 그들은 할머니 집에서 나와 이 마을 저 마을 기웃거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리도 아프고 목도 말랐습니다. 우리 물 좀 마시고 쉬었다 가세. 마침 가까운 곳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물에 두레박이 없었어요. 내가 먼저 내려가 물을 마시고 올 테니 좀 잡아주게. 긴 마을 시비꾼이 줄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때 무엇인가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게 뭐지? 가까이 가서 보니 금화가 된 항아리였습니다. 여보게 여기 금화가 된 항아리가 있네. 어서 자루를 내려보게나. 넓정 마을 시비꾼은 서둘러 자루를 내려보냈습니다. 긴 마을 시비꾼은 자루에 금화를 옮겨 담았습니다. 그러고는 자신도 자루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줄을 당기게.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넓정 마을 시비꾼은 줄을 당겼습니다. 자루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금화가 엄청나게 많은 모양이군. 넓정 마을 시비꾼은 힘껏 자루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런 다음 우물 속을 향해 말했습니다. 자넨 거기서 푹 쉬게. 긴 마을 시비꾼은 자루 속에서 숨을 죽인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넓정 마을 시비꾼은 자루를 둘러매고 낑낑거리며 걸어갔지요.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 자루 안이 궁금해졌습니다. 대체 금화가 얼마나 들어있는 거야? 그때였습니다. 열어보면 알 거 아니야. 자루 밖으로 긴 마을 시비꾼이 얼굴을 쏙 내밀며 말했습니다. 아니 자네 그 속에 있었나? 넓정 마을 시비꾼은 당장 자루를 내동댕이 쳤습니다. 자네를 짊어지고 오느라 힘들어 죽을 뻔했네. 네놈이야말로 날 우물 속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잖아. 긴 마을 시비꾼이 마주 소리쳤습니다. 알았네. 내가 잘못했네. 우리 그만 돈이나 나누세. 넓정 마을 시비꾼과 긴 마을 시비꾼은 그 자리에서 돈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넓정 마을 시비꾼이 금화 돈잎을 더 갖는 것이었어요. 이건 그냥 갖는 게 아니라 빌리는 거네. 3년 후에 우리 마을로 와서 받아가게. 3년 후 긴 마을 시비꾼은 약속한 대로 넓정 마을로 갔습니다. 그때까지 그는 한시도 금화 돈잎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설마 그 녀석이 모른다고 하진 않겠지? 설사 그런다 해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받아낼 생각이었습니다. 한편 넓정 마을 시비꾼은 긴 마을 시비꾼이 찾아올 것을 알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며칠 안에 긴 마을에서 날 찾아오는 녀석이 있을 거요. 그때 당신은 내가 죽었다고 하고 슬프게 웃시오. 이에 꼭 긴 마을 시비꾼이 찾아왔습니다. 넓정 마을 시비꾼의 아내는 남편이 시킨 대로 슬피 울었습니다. 작년부터 씨름씨름 알기 시작하더니 어제 저녁에 눈을 감았습니다. 긴 마을 시비꾼은 기운이 쭉 빠졌습니다. 그런데 넓정 마을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는 대신 동굴 속에 넣었습니다. 긴 마을 시비꾼은 장례가 끝나자 아무도 모르게 동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동굴 속에는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과 갓 죽은 사람들의 뼈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넓정 마을 시비꾼이 죽은 것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 그 맛 둔잎이 아까워 죽은 채 하는 건가? 긴 마을 시비꾼이 넓정 마을 시비꾼의 뼘을 찰싹찰싹 때렸습니다. 넓정 마을 시비꾼은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동굴 속으로 험상굳게 생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왔습니다. 긴 마을 시비꾼은 얼른 뼈 속으로 숨었어요. 여기서 보물을 나누자고 그들은 넓정 마을 시비꾼 앞에 앉아 훔쳐온 보물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긴 마을 시비꾼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지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나누지? 글쎄. 도둑들은 이리저리 머리를 굴렸습니다. 옳지. 저기 새로 들어온 시체가 있군. 저 시체를 칼로 찌르고 오는 사람이 가장 좋은 걸 갖기로 하세. 난 싫어. 시체에 손 대면 지옥 간다네. 나도 싫래. 그렇다면 내가 하지. 그러더니 한 도둑이 뚜벅뚜벅 넓정 마을 시비꾼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금화 두잎 밖에는 다 틀렸구나. 긴 마을 시비꾼이 안타까워하는데 갑자기 넓정 마을 시비꾼이 크게 외쳤습니다. 죽은 자들아 모두 일어나라. 긴 마을 시비꾼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바람에 뼈들이 튀어나가고 흩어지고 굴러가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귀신이다. 도둑들이 비명을 지르며 동굴 밖으로 달아났습니다. 훔쳐온 보물은 고스란히 남겨둔 채 였습니다. 도시비꾼은 서로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보물을 나눌까? 좋지. 금화 두잎 감는 것도 잊지 말고. 그때 도망갔던 도둑들이 다시 동굴 밖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보물이 아까워서 그냥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얼른 보물만 갖고 나오세. 도둑들은 조심스레 동굴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넓정 마을 시비꾼이 재빨리 맨 앞에 있는 도둑의 두건을 확 벗겼습니다. 그러고는 그것을 긴 마을 시비꾼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자, 밖에 3년 전에 빌린 금화 대신 주는 걸세. 도둑들은 허둥지둥 동굴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휴, 저렇게 지독한 놈들은 처음 봤네. 3년 전에 진비질 도둑의 두건을 빼앗아 갚다니. 그러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런 자들이라면 결코 보물을 되찾을 수 없을 것이었거든요. 도둑들이 돌아가자 넓정 마을 시비꾼과 긴 마을 시비꾼은 동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두 시비꾼 모두 보물을 잔뜩 짊어진 채였습니다. 아까 자네한테 맞았을 때 얼마나 아팠는지 모르네. 하지만 덕분에 보물도 없고 빚도 갚았네. 고맙네. 나도 고맙네. 자네가 죽은 척 안 했으면 보물을 얻지 못했을 거 아닌가. 두건도 얻지 못하고. 두 시비꾼은 만족하여 각자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당나귀를 쫓는 할아버지 옛날에 재산은 많은데 자식이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으면 뭘 하나 물려줄 자식 하나 없는데 딸이든 아들이든 딱 하나만 있으면 좋으련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눈만 뜨면 마주앉아 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고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였습니다. 무자식이 상팔자랍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잘날 없다는 말도 모르세요? 그러나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는 그런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남의 자식이라도 훔쳐오고 싶었습니다. 정 그러시면 학교를 하나 세워보시지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보시며 내 아이다 생각하면 좋지 않으시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옳다코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학교를 짓곤 매일매일 아이들을 보러 갔지요. 그러나 위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가슴만 더 아플 뿐이었습니다. 저만은 아이들 중에 우리 아이는 하나도 없다니.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 혼자 학교에 갔을 때였습니다. 운동장 한쪽 구석에서 선생님이 한 학생을 꾸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버릇없는 녀석아 너 계속 그렇게 말을 듣지 않으면 생쥐나 당나귀로 만들어버릴 거야? 너 같은 녀석을 생쥐나 당나귀로 만드는 일쯤은 문제도 아니라고. 생쥐나 당나귀를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거꾸로는 못할까? 그 말을 듣는 순간 할아버지는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우리 학교에 저렇게 훌륭한 선생님이 있었다니 저 선생님한테 생쥐와 당나귀를 갖다 주고 자식 하나를 만들어 달라고 해야겠다. 할아버지는 보리나케 집으로 돌아가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얼른 얼른 부엌에 가서 생쥐 몇 마리만 잡아오너라 마구깐에 가서 튼튼한 당나귀도 한 마리 골라오고 갑자기 생쥐와 당나귀는 어디에 쓰시려고요? 하인들은 어리둥절 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해. 할아버지가 워낙 서두르는 통에 하인들은 서둘러 생쥐를 잡아오고 당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할아버지는 그것들을 가지고 학교로 갔어요. 선생님, 여기 필요한 거 다 가져왔습니다. 부디 자식 하나만 만들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이신지? 선생님은 영문을 몰라 눈만 끈뻑거렸습니다. 아까 선생님께서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생쥐와 당나귀로 만들 수도 있고 생쥐와 당나귀를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요? 어서 자식 하나만 만들어 주십시오. 선생님은 기가 막혔습니다. 학생을 혼내주려고 농담한 것을 그대로 믿다니요? 순진해도 너무 순진했습니다. 그렇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할아버지가 실망할 것 같아서 우선 적당하게 얼머무렸습니다. 그럼 생쥐와 당나귀는 여기 놔두시고 3주 후에 다시 오십시오. 그때까지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러고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자 생쥐는 버리고 당나귀는 집에 갔다가 숨겨 놓았습니다. 이윽고 3주가 지나자 할아버지가 다시 찾아왔어요. 제 자식 놈은 만들어 놓으셨겠지요? 할아버지는 잔뜩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런데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생쥐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 잡아오면 되니까요. 아니 됐습니다. 당나귀로 아드님을 만들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아들놈은 어디 있습니까? 글쎄 일이 잘 되느라 그랬는지 제가 막 아드님을 만들어 놓자 서울에 사는 관리가 방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관리가 아드님을 보더니 참 똑똑하게 생겼구나 하면서 자기 조수로 데려갔습니다. 잘 키워서 훌륭한 관리로 만들겠다면서요. 할아버지가 감탄하여 소리쳤습니다. 이런 기쁜 일을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되지 할아버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할머니에게 사실을 말했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내가 그 관리의 집을 한번 찾아가 봐야겠소. 내 그놈이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구려. 그리고 자식놈을 맡기고 인사 한마디 없다면 그 관리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소. 그래요. 다녀와서 내게도 자세히 말해주구려. 이튿날 할아버지는 선생님이 말한 서울의 관리 집을 찾아갔습니다. 예야 아비가 왔다. 어서 좀 나와보아라.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할아버지가 크게 소리쳤습니다. 누구십니까? 이댁나리의 조수 있지 않소? 난 그 조수의 아비 되는 사람이오. 얼른 가서 아비가 왔다고 전해주시오.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를 하고 아들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이 집 나리가 그랬다오. 우리 아들 놈을 장차 훌륭한 관리로 키우겠다고. 그러나 조수는 할아버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잘못 알고 오신 게 아니에요? 잘못 알긴 우리 학교 선생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할아버지는 아버지도 몰라보는 아들이 괘씸했습니다. 하지만 전 할아버지를 처음 뵙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이 녀석, 내가 네 아비라니까. 조수는 하인들에게 눈짓하여 할아버지를 보내도록 하였습니다. 이놈, 멀리서 찾아온 아비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할아버지가 발버둥 쳤지만 하인들의 힘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튿날 할아버지는 다시 관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여물통을 들고 갔습니다. 이 불효자식 놈아, 이걸 봐라. 이래도 네가 내 자식이 아니라고 우길 테냐? 할아버지는 여물통을 조수 앞에 청 내려놓았습니다. 당나귀 여물이 뭘 어쨌다구요? 이걸 먹던 때가 생각나지 않느냐 말이다. 넌 우리 논에서 일하던 당나귀였지 않느냐? 조수는 할아버지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미친 노인네가 다시는 못 오도록 멀리 쫓아버리세요. 하인들이 다시 할아버지를 몰아냈습니다. 세상에 아비도 몰라보는 자식이 있다니. 할아버지는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할머니도 펑펑 울었습니다. 무자식이 상팔자라더니 그 말이 맞는가 봐요. 그런가 보. 그 일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더 이상 자식 욕심을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할아버지가 들에 나갔다가 당나귀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당장 당나귀에게 쫓아갔어요. 이놈아, 네가 드디어 돌아왔구나. 아비도 몰라보던 놈이 집은 어떻게 찾았느냐? 하면서 막대기로 마구 때렸습니다. 느닷없는 매질에 당나귀는 깜짝 놀라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놈아, 거기 못 서냐? 할아버지는 쫓아가고 당나귀는 달아나고 그렇게 하루 종일 마을을 뱅글뱅글 돌았답니다. 막내 아들의 피리 농부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은 얕고 꽤가 많았으며 막내 아들은 순진했습니다. 그런 막내 아들이 농부는 매우 걱정이었어요. 저렇게 순진해서야 세상을 어찌 살아갈까? 고민 끝에 농부는 막내 아들을 양치기로 보냈습니다. 세상을 배우는 데는 양치기만 한 것이 없다는 생각에서였어요. 막내 아들은 열심히 양을 쳤습니다. 양털 깎는 법도 배우고 늑대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법도 배웠어요. 자넨 왜 양을 치나?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와서 막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무 아는 게 없어서요. 할만해? 네, 양들도 순하고 주인 어른도 좋은 사람이에요. 비료한 것은 없고 없어요. 피리 하나만 있으면 좋겠지만요. 피리라면 여기 있네. 할머니가 보따리에서 피리를 꺼내 주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피리를 불어 보았어요. 피리 소리가 온 들판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에 맞춰 양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와, 멋지다. 막내 아들은 신이 나서 더욱 열심히 불었습니다. 양들도 더욱 신나게 춤을 추었습니다. 다음 날도 막내 아들은 피리를 불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계속 불었어요. 양들도 계속 춤을 추었고 날이 갈수록 튼튼해졌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양들을 보러 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양들이 모두 쓰러져 있을 때였습니다. 아니, 양들이 왜들 저러고 있나? 지금 막 춤을 추고 나서 그래요. 양들이 춤을 춰? 한번 보실래요? 막내 아들이 피리를 꺼내 불었습니다. 그러자 양들이 벌떡 일어나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막내 아들도 같이 추었습니다. 주인도 같이 추었어요. 그러다 피리 소리가 멈추자 양들이 다시 벌러덩 누워버렸습니다. 주인은 허둥지둥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보, 양들 좀 보시오. 양들이 춤을 추고 있소. 안주인은 주인과 함께 양들에게 달려가 보았어요. 막내 아들은 다시 피리를 불었습니다. 양들도 일어나 다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막내 아들도 추고 주인도 추고 안주인도 추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대요? 주인 부부는 막내 아들이 마술을 부린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양치기를 내보냅시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막내 아들은 1년 만에 집으로 쫓겨왔습니다. 양치는 것도 못해 쫓겨왔으니 이제 무슨 일을 할래? 농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돈벌이는 큰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나 시키고 막내 아들에게는 쉬운 집안일이나 시켜야 할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농부는 큰 아들에게 사과 한 바구니를 팔아오게 하였습니다. 이런 일쯤이야 눈 감고도 할 수 있죠. 큰 아들은 큰 소리를 치고 나갔습니다. 길을 가다가 그는 한 할머니를 만났어요. 뭘 팔러 가나?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쥐 팔러 가요? 그럼 쥐나 되어라. 이윽고 시장에 도착한 큰 아들은 바구니를 열었습니다. 순간 쥐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어요. 쥐들은 셀 수도 없이 계속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놈이다. 저놈이 쥐를 풀었다. 성난 시장 사람들이 몰려와 큰 아들을 때렸습니다. 다음날 농부는 둘째 아들에게 오렌지 한 바구니를 팔아오게 하였어요. 이런 일쯤이야 눈 감고도 할 수 있죠. 둘째 아들도 큰 소리를 쳤습니다. 길을 가다가 그도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뭘 팔러 가나? 할머니가 물었지요? 새 팔러 가요? 그럼 쇠나 되어라. 이윽고 시장에 도착한 둘째 아들은 바구니를 열었습니다. 순간 새들이 포르롱 다 날아가 버렸어요. 바구니는 순식간에 텅텅 비었습니다. 다음날 막내 아들이 농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제가 갔다 올게요. 우리도 못한 일을 네가 가서 어쩌겠다는 거야. 형들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막내 아들에게 포도 한 바구니를 주었어요. 길을 가다가 막내 아들도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뭘 팔러 가니? 포도요? 좀 드셔보실래요? 아니다. 넌 포도를 잘 팔겠구나. 막내 아들은 시장에 가서 포도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팔고 팔고 또 팔아도 포도가 줄지 않았어요. 돈이 자루에 꽉 차고 주머니에 꽉 찰 때까지 포도는 계속 나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 돈 많이 벌었어요. 막내 아들이 돈 자루를 내려놓자 농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세상에 정말 많이도 벌었구나. 그런데 자루가 너무 빵빵해 돈이 꺼내지지 않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꺼내지? 걱정 마세요. 막내 아들이 피디를 꺼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돈들이 춤을 추며 자루에서 튀어나왔지요. 주머니에서도 튀어나왔습니다. 농부는 막내 아들이 벌어온 돈으로 큰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크게 짓다 보니 그만 돈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할 수 없다. 모두 나가서 돈을 벌어오자. 좋아요. 우린 배추를 팔 테니 아버지와 막내는 마음대로 하세요.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은 배추를 짊어지고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우린 달걀을 팔자. 농부는 막내 아들과 함께 달걀을 팔기로 했습니다. 달걀을 팔기 전에 피리를 좀 불어도 되지요? 달걀 바구니를 앞에 놓고 막내 아들이 피리를 불었어요. 피리 소리가 울려 퍼지자 갑자기 달걀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얘야 그만해라. 달걀 깨질라. 농부가 놀라 소리쳤어요. 염려 마세요. 막내 아들은 계속해서 피리를 불었습니다. 달걀들은 계속 춤을 추었고 막내와 농부도 추었습니다. 달걀들이 춤을 추며 바구니 속에서 튀어나왔어요? 끝없이 튀어나왔습니다. 농부는 그것을 팔아 큰 돈을 벌었답니다. 얼마 후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거짓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막내와 아버지가 피리 덕분에 부자가 된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도 부자가 될 수 있겠지?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은 막내가 자고 있는 틈을 타 피리를 훔쳐갔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배추는커녕 콩한 톨도 춤을 추지 않았답니다. 그 피리는 막내 아들이 불어야만 효과가 있는 것이었답니다. 아버지의 유언과 아들 죽기 전에 아버지는 속없는 아들에게 세 가지 유언을 남겼습니다. 친구 집을 너무 자주 방문하지 말 것, 물건을 팔 때 너무 욕심부리지 말 것, 먼 곳에서 신부를 구하지 말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후, 속없는 아들은 이웃마을에 사는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친구는 속없는 아들을 반갑게 맞아주었고, 헤어질 때는 몹시 아쉬워했습니다. 또 놀러오게. 그 말에 속없는 아들은 다음날 다시 찾아갔습니다. 친구는 역시 반갑게 맞아주었고, 헤어질 때는 다시 놀러오라고 하였지요.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속없는 아들은 계속 친구를 찾아갔고, 친구는 계속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여간 귀찮은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지겨운 친구군. 어떻게 하면 저 친구를 그만 오게 할 수 있을까? 가장 좋은 방법은 밖으로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날도 속없는 아들은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없고, 하인들만 시큰둥한 표정으로 맞이했습니다. 하인들은 속없는 아들에게 딱딱하게 굳은 빵 한 조각과 소금에 절인 청어 세 마리를 대접했습니다. 속없는 아들은 그것을 가져와 천장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지 않은 것을 후회하였습니다. 며칠 후 속없는 아들은 말을 팔러 나갔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은 일백다리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좀 더 시세를 알아본 후에 팔겠습니다. 두 번째 만난 사람은 이백다리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일백다리를 해서 이백다리를이라 다음에 삼백다리를 주겠다고 하겠군. 과연 세 번째 만난 사람은 삼백다리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속없는 아들은 팔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사백다리를, 오백다리를 주겠다는 사람이 차례로 나타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후부터는 말을 사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삼백다리를 주겠다면 당장 팔텐데. 그러나 아무도 나서지 않고 이백다리를 주겠다면 당장 팔텐데. 그러나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일백다리를 해도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속없는 아들은 도로 말을 끌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다음 날 아침에 죽어버린 것이었어요. 속없는 아들은 말가죽을 벗겨 청어 세 마리와 함께 천장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지 않은 것을 다시 한 번 후회하였습니다. 그 즈음 어느 먼 고장에서 여관을 운영하는 부부가 딸의 신랑감을 구한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속없는 아들은 소를 사러 다니는 척하며 선을 보러 갔지요. 마침 여관집 딸이 밖에 나와 손님을 맡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혹시 방 있습니까? 그럼요. 방도 있고 식사도 된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속없는 아들은 한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속없는 아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여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딸과 가까운 사이가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관집에서 무도회를 열었습니다. 속없는 아들도 초대를 받아갔습니다. 속없는 아들은 평소 모습이 아닌 거지의 모습으로 변장에서 갔습니다. 어머, 웬 거지야? 여관집 딸은 속없는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대뜸 인상을 썼습니다. 속없는 아들은 모른 척하고 구석 테이블에 앉아 맥주를 마셨습니다. 어머, 거지 주제에 맥주까지 마시네? 아버지, 좀 어떻게 해보세요? 상관하지 말고 넌 가서 춤이나 추워라. 저러다 가겠지. 그날 밤 손님들이 돌아가자 속없는 아들은 여관집 주인에게 하룻밤 신세질 것을 부탁했습니다. 부엌 바닥이라도 상관없다면 맘대로 하시오. 속없는 아들은 부엌 바닥에 거적을 깔고 누웠습니다. 그러나 잠이 오지 않아 이리저리 몸을 뒤척이는데 여관집 딸이 살금살금 나오더니 하인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속없는 아들은 몰래 따라 들어가 딸이 벗어놓은 속옷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을 집으로 가져가 청어와 말가죽 옆에 걸어놓았어요. 그러고는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지 않은 것을 다시 한 번 후회했습니다. 그날 아침 속없는 아들은 새옷으로 갈아입고 다시 여관을 찾아갔습니다. 어머, 왜 이제 오세요? 어제는 당신이 오지 않아서 얼마나 속상했는데요. 밤새도록 당신 생각만 하고 있었잖아요. 여관집 딸은 애교 섞인 목소리로 투정을 부렸습니다. 속없는 아들은 대답 대신 여관집 식구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러고는 집안 여기저기를 구경시켜 주었어요. 외양간에 있는 소들도 보여주고 창고에 빼곡히 쌓아놓은 곡식 더미도 보여주고 집안에 온갖 징귀한 물건들도 보여주었습니다. 예, 네가 이런 대단한 집에 시집 오게 되나 보다. 여관집 여주인은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여관집 딸도 버러진 잎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때 여관집 주인이 천장에 매달려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저것들은 뭔가? 속없는 아들은 아버지의 유언과 함께 청어와 말가죽에 대한 사연을 말했습니다. 그럼 저 속옷은 뭔가? 혹시 어젯밤에 부엌 바닥에서 재운 거지를 기억하십니까? 무도회에서 맥주를 마시던 거짓말입니다. 그걸 저녀가 어찌하는가? 그 거지가 바로 저였으니까요. 속없는 아들은 무도회에서 보고 들은 것, 자면서 본 것을 자세히 말했습니다. 따라서 전 대개 따님을 신보로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여관집 부부와 딸은 얼굴을 붉힌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몇 달 후 속없는 아들은 마땅한 처녀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방앗간지 딸이었습니다. 속없는 아들은 소를 사러 다니는 것처럼 하여 선을 보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얼굴도 얼굴이지만 마음씨가 더 고운 처녀였습니다. 다만 조금 느린 것이 흠이었어요. 저 정도야 고쳐가면서 살면 되지. 속없는 아들은 방앗간지 딸에게 청혼을 하였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후 속없는 아들이 아내에게 물었어요. 장인 장모님을 뵙고 싶지 않소? 뵙고 싶어요. 아내가 반색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옷을 갈아입어요. 난 마찰을 준비시킬 테니. 그러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마찰을 준비시켜 놓았습니다. 준비는 다 됐소? 이제 겨우 옷을 벗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은 틀렸군. 얘들아 마찰을 다시 들여놓아라. 일주일 후 속없는 아들은 아내에게 똑같이 물었습니다. 장인 장모님을 뵙고 싶지 않소? 뵙고 싶어요. 그러자 이번에도 눈 깜빡할 사이에 마찰을 준비시켜 놓았습니다. 아내가 겨우 옷을 입기 시작할 때였어요. 그렇게 해서 아내는 또 친정에 가지 못했습니다. 기가 막힌 아내는 이웃집 할머니를 찾아가 하소연했습니다. 그럼 옷가방을 미리 싸놓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랬다가 가자고 할 때 곧바로 들고 나가요. 옷은 마찰에서 갈아입어도 되니까. 할머니 말대로 아내는 미리 옷가방을 싸놓았습니다. 일주일 후 속없는 아들은 다시 아내에게 물었어요. 친정에 가고 싶지 않소? 가고 싶어요. 그럼 옷을 갈아입어요. 난 마찰을 준비시켜 놓을 테니. 연애 때처럼 순식간에 마찰을 준비해 놓고 속없는 아들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준비는 다 됐소? 네. 아내는 재빨리 옷가방을 들고 나와 마찰에 올라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속없는 아들이 빙긋이 웃었어요. 아버지의 유언대로 하니 일이 잘 풀린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도깨비의 보자기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가난한 홀 어머니가 철부지 어린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하도 가난해서 굶기를 밥 먹듯 했지만 그래도 자라나는 어린 것에 희망을 걸고 살았습니다. 홀 어머니는 삭 바느질이며 남의 집 굳은 일도 마다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 동네 사람들도 형편이 넉넉치 않아서 일감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엄마 배고파 밥죠. 어린 것이 배가 고프다고 칭얼거릴 때마다 홀 어머니는 몹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허기진 배를 달래려고 우물물을 퍼서 마시고 있을 때 문 밖에서 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문 밖을 내다보니 웬 남루한 옷차림을 한 아주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저 미안하지만 너무 배가 고파 그러는데 밥 한 술만 얻어먹을 수 있을까요? 저야말로 미안해서 어쩌지요? 저녁을 일찍 먹어서 마침 남은 밥이 하나도 없는데. 홀 어머니는 굶었다는 말은 차마 못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때 홀 어머니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홀 어머니는 부끄러워 어쩔 줄 몰랐어요? 그러실 것 없습니다. 가난한 게 뭐 죄인가요? 저도 이렇게 고생하며 다니지만 저에게 귀중한 보물이 하나 있답니다. 아주머니는 허리춤에서 푸른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이 보자기는 정직하고 욕심 없는 사람이 말하면 소원을 들어준답니다. 저는 한때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제 말은 안 들어요. 그렇지만 아주머니가 소원을 말하면 들어줄 거예요. 홀 어머니는 썩 믿어지지 않았지만 시키는 대로 해보았습니다. 홀 어머니는 물건을 싼 것처럼 묶어놓은 빈 보자기를 보며 말했습니다. 보자기야, 보자기야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다오. 그러자 빈 보자기가 갑자기 묵직해졌습니다. 홀 어머니는 보자기를 놓칠 것만 같았어요? 아니 이게 뭐지? 진짜 뭐가 생겼네? 홀 어머니는 보자기를 불어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하얀 쌀밥과 고기 반찬이 들어 있었습니다. 홀 어머니는 잔의 나이를 깨워 허겁지겁 맛있게 먹었습니다. 음식은 배를 두드릴 정도로 많았어요. 한참 먹다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어 돌아보니 보자기를 준 아주머니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홀 어머니는 그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도깨비였구나. 어릴 때 할머니가 얘기해준 도깨비 보자기가 바로 이거였어. 그 뒤 홀 어머니는 도깨비 보자기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성질 고약한 도깨비 옛날에 아주 착한 사람들만 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나쁜 일을 당해도 화를 내는 법이 없었어요. 이런 소문을 듣고 온 나라에 있는 도깨비들이 모여 회의를 열었습니다. 글쎄 그 동네 사람들은 화를 내지 않는다지 뭐야. 정말? 그건 너무 따분한 일인데. 나는 그 사람들이 화내고 싸우는 모습을 보고 싶어. 나도. 여기저기서 찬성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이 좋을까? 도깨비들이 머리를 맞대고 한참 궁리하고 있을 때 낮 도깨비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낮 도깨비는 도깨비들 중에서도 성질이 가장 고약한 도깨비입니다. 그런 일이라면 나에게 맡겨. 그래, 낮 도깨비라면 그 일을 충분히 잘할 거야. 맞아, 낮 도깨비는 낮에도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 있으니까 우리보다 훨씬 잘하겠지. 도깨비들은 그 동네에 낮 도깨비를 보내자고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낮 도깨비가 도착한 날도 그 동네는 평화로웠습니다. 여긴 생각보다 훨씬 더 재미없는 동네로군.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봐. 곧 재미있어질 테니까. 내가 그렇게 만들어주지. 낮 도깨비는 먼저 동네 여기저기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눈을 씻고 살펴봐도 싸움을 붙일 만한 일을 찾아낼 수가 없었어요. 이러다가는 안 되겠어. 아무렇게나 싸움을 붙여봐야지. 그때 마침 농부 두 사람이 낮 도깨비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여기서 좀 쉬었다가 새나 요즘 들어 몸이 부쩍 피곤하구먼. 낮 도깨비는 옳다구나 싶어 다짜고짜 그렇게 말하는 농부의 따귀를 때렸습니다. 아이쿠 이 사람아 왜 그러나 내가 한 말이 자네 맘을 상하게 했나 따귀를 맞은 농부는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친구의 기분을 걱정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어디 한 대 더 맞아 봐라 낮 도깨비는 그 농부의 뺨을 영거푸 세대나 때렸습니다. 자네 도대체 왜 그러나 그제야 따귀를 맞은 농부의 언성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아무 영문을 모른 채 그냥 앉아만 있던 친구도 화가 난 듯이 말했습니다.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나 뭐야 그때 낮 도깨비가 친구의 뺨을 철썩 때렸습니다. 그러자 두 농부는 시금덕거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낮 도깨비는 농부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친구의 정강이도 걷어찼습니다. 드디어 두 농부는 서로 달려들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꼬마가 동네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날리자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만 싸우게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좀 참아. 그래 이 사람들아 우리 동네에서는 싸움이라곤 한 번도 없었는데 이게 무슨 꼴인가. 동네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차며 말렸지만 그러는 한편으로 두 농부의 싸움을 보면서 점점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낮 도깨비는 그 기회를 놓칠세라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때리고 차고 물어 뜯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네는 온통 싸움판이 되었어요. 아이건 어른이건 남자건 여자건 할 것 없이 모두 싸움을 했습니다. 음 이제야 조금 사람 사는 마을 같군. 낮 도깨비는 빙글시 웃으며 그 마을을 떠났답니다. 청년과 도깨비 경상도에 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경상도 일대에 가뭄이 들었어요. 논밭이 쩍쩍 갈라지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우물물마저 거의 말라가고 있었어요. 전라도에는 가뭄도 안 들고 일자리도 많다던데 동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청년은 전라도에 있는 증도라는 곳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증도에 도착하자마자 청년은 바닷가에 허름한 천막을 쳤습니다. 부근의 토전을 얻어 농사도 짓고 낡은 배를 빌려 바다로 나가 그날그날 먹을거리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고 섯달 금음날이 되었어요. 그날 저녁 바닷가에서는 큰 고사가 있었습니다. 한 해를 무사히 보내게 해준 보답으로 용왕님께 지내는 고사였습니다. 고사가 끝나고 마을 사람들은 모처럼 푸짐하게 먹고 놀았습니다. 청년도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천막으로 돌아가는 길에 청년은 낯선 사나이를 만났습니다. 술도 한잔 마시고 거나한 참에 청년은 싸들고 가던 고사떡과 술을 그 사나이에게 권했습니다. 보아하니 이 고장 사람이 아니신가 본데 시장하시면 이 떡이랑 술 좀 드시오. 사나이는 아무 말도 없이 청년이 주는 떡과 술을 덥석 받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나이의 몸에서는 심한 노린내가 풍겼습니다. 왜 이렇게 노린내가 심하지 아마 오랫동안 객지로 떠돌아다닌 모양이군 청년은 사나이의 딱한 처지를 생각하고 계속 떡과 술을 거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정월 보름밤이 되었습니다. 청년이 천막 안에 가만히 누워있자니 자꾸 고향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이 보름달이 고향 하늘에도 떠 있겠지? 청년은 이렇게 중얼거리며 달 구경이나 하려고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청년이 농사짓고 있는 토전에 몇십 명이나 되는 사나이들이 똥장군을 져 나르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깜짝 놀라 다가갔습니다. 이보시오 남이 농사짓는 토전에서 도대체 뭣들 하시는 거요? 사나이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뒤쪽에서 웬 시커먼 사나이가 뚜벅뚜벅 걸어왔습니다. 혹시 저 모르시겠습니까? 얼마 전에 자세히 보니 고산날 밤 청년한테 술과 떡을 얻어먹은 사나이였습니다. 아 기억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오? 사나이는 조금 머뭇거리더니 결심한 듯이 말랬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사실 저는 도깨비입니다. 뭐, 뭐라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청년은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어찌나 배가 고팠던지 허겁지겁 먹느라 고맙다는 인사도 못하고 떠났는데 그게 마음에 걸려서 이렇게 은혜를 갚으려고 왔습니다. 사나이가 말을 마치자 청년은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보니 청년은 천막 안에 누워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천막 안에 있지? 그러면 그게 꿈이었나? 그럼 그렇지. 내 생전 그런 점잖은 도깨비 얘기는 들은 적이 없어. 청년은 그 일을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 뒤로 3년 동안은 농사도 잘 됐고 고기도 잘 잡혔습니다. 그리하여 청년은 아주 큰 부자가 되어 잘 살았답니다. 은화를 받은 엉뚱한 아이 어느 목사님이 설교 끝에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헌금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쓰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금을 내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되지요. 이런 착한 마음을 하느님께서는 백배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백배로 갚아준다는 말에 엉뚱한 아이는 전 재산인 은화 한 입을 꺼내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이제 곧 은화 백립이 생기겠구나. 엉뚱한 아이는 기대에 차서 손꼽아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은화 백립은커녕 한 입조차 돌려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엉뚱한 아이는 화가 나서 목사관으로 갔습니다. 헌금을 하면 하느님이 백배로 갚아주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여태까지 안 갚으시는 걸까요? 그건 말이 그렇다는 거지. 엉뚱한 아이의 질문에 목사님은 몹시 당황했습니다. 목사님이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착한 일을 하면 하느님이 백배로 갚아주신다고요. 그래서 전 은화 한 입이나 헌금했다고요. 예야 은화 한 입을 헌금했다고 꼭 은화 백립으로 갚아주신다는 건 아니란다. 그럼 목사님이 거짓말하신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 착한 일을 하면 하느님이 백배만큼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란다. 백배만큼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게 은화 백립 주시는 거랑 뭐가 다르죠? 전 똑같은 것 같은데요. 다른 말도 아니지만 같은 말도 아니란다. 어쨌든 하느님은 네가 가장 필요한 것을 베풀어 주실 거다. 전 은화가 필요한데요. 목사님은 더 이상 엉뚱한 아이를 설득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럼 네가 직접 가서 말해보아라. 하느님이 널 보시면 그 자리에서 은화 백립해 주실지도 모르니까. 알겠어요. 엉뚱한 아이는 신이 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어머니가 펄쩍 뛰었어요. 얘가 어딜 간다는 거야? 목사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하느님을 만나서 직접 은화 백립을 달라고 말해보라고요. 하느님이 어디 계신 줄 알고. 어디든 가면 계시겠지요. 그러고는 무조건 집을 나섰습니다. 길이 나오면 걷고 나무가 나오면 쉬고 물이 나오면 마시고 새들이 노래하면 따라 부르며 갔어요. 하느님 찾아간다네. 은화 백립 받으러 간다네. 그렇게 흥얼흥얼하며 가다가 해절력해 한 농가에 닿게 되었습니다. 엉뚱한 아이는 주인인 농부에게 말했어요. 전 하느님을 만나러 가는 중이에요. 하룻밤 쉬었다 가게 해주세요. 어서 들어오너라. 하느님을 만나러 간다는 말에 농부는 몹시 반가워했습니다. 하느님을 만나거든 내 인사도 좀 전해다오.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봐다오. 전에는 우리 집 사과나무에 사과가 주렁주렁 열렸단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몇 달 열리지 않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구나. 알겠어요. 하느님을 만나면 여쭤봐드릴게요. 농부는 엉뚱한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고 깨끗한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튿날 엉뚱한 아이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해질녘에 궁궐에 도착했습니다. 전 하느님을 찾아가는 중이에요.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하느님을 만나러 간다는 말에 궁궐 문을 지키는 병사가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왕은 당장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였어요. 네가 하느님을 만나러 가는 아이냐. 그렇습니다. 그럼 하느님께 짐의 인사도 좀 전해다오.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봐라오. 전에는 궁궐 앞에 깨끗한 샘물이 솟았단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냄새나는 더러운 물이 솟는구나. 알겠어요. 하느님을 만나면 여쭤봐드릴게요. 왕은 엉뚱한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고 깨끗한 잠자리를 마련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이튿날 엉뚱한 아이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해 질력해 어느 수도원에 닿았어요. 전 하느님을 만나러 가는 중이에요.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하느님을 만나면 내 인사도 좀 전해다오.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봐라오. 전에는 우리 수도원이 조용하고 평화로웠단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밤 열두시만 되면 수사들이 싸우느라 정신이 없구나. 알았어요. 하느님을 만나면 여쭤봐드릴게요. 수도원장은 엉뚱한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고 깨끗한 잠자리를 마련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이튿날은 비가 주룩주룩 내렸습니다. 금방 그칠 비가 아니구나. 좀 기다렸다 가거라. 수도원장이 엉뚱한 아이를 잡았습니다. 비가 온다고 하느님을 기다리시게 할 순 없어요. 하느님도 용서해 주실 거야. 전 이까지 비해 게으름을 피우고 하느님께 용서를 구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고는 기어이 길을 나섰습니다. 우산도 없어 가다 보니 엉뚱한 아이는 금방 속옷까지 비해 흠뻑 젖었어요. 그래도 부지런히 걸어갔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앞에 우산을 쐰 사람이 보였습니다. 엉뚱한 아이는 재빨리 뛰어갔습니다. 우산 좀 씌워주세요. 오냐, 이리 들어오너라. 우산 쓴 사람은 선뜻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이런 날씨에 우산도 없이 어딜 가는 거냐? 하느님을 만나러 가요. 하느님은 왜? 우리 목사님이 은화 한 잎을 헌금하면 하느님이 백배로 갚아주신다고 했는데 안 갚아주시잖아요. 그래서 직접 하느님을 만나 얘기하려고요. 예야, 하느님을 만나는 일은 그리 쉬운 게 아니란다. 그래도 전 꼭 만날 거예요. 만나서 농부 아저씨랑 임금님이랑 수도원장님 인사도 전해야 되고 부탁받은 일도 여쭤봐야 하거든요. 엉뚱한 아이는 오는 도중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전 하느님을 꼭 만나야 해요.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집으로 돌아가거라. 수도원이 밤마다 시끄러운 건 새로 들어온 요리사 때문이란다. 그 요리사가 신경이 곤두서게 하는 나쁜 재료를 쓰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그 요리사를 내보내면 다시 조용해질 거라고 해라. 그런데 이 얘기를 해주기 전에 수도원장에게 은화 한 잎을 달라고 해라. 주기 전에는 절대 말하지 말고. 궁궐 앞에 더러운 샘물이 솟는 것은요? 그건 왕이 백성들에게 샘물을 마시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란다. 그러니까 다시 마시게 하면 맑아질 거라고 해라. 이 얘기를 해주기 전에 왕에게 은화 백립을 달라고 해라. 주기 전에는 절대 말하지 말고. 농부 아저씨의 사과나무는 왜 사과가 많이 안 열리는 거죠? 그건 농부가 울타리를 바깥으로 옮겼기 때문이란다. 전에는 나뭇가지가 울타리 밖으로 뻗어나와 배고픈 사람들이 지나가다 따먹을 수가 있었는데 농부가 못 따먹게 울타리를 밖으로 옮긴 거란다. 그러니까 울타리를 다시 안으로 옮기면 예전처럼 많이 열리게 될 거라고 해라. 이 얘기를 해주기 전에 농부에게 은화 열 잎을 달라고 해라. 주기 전에는 절대로 말하지 말고. 알았습니다. 엉뚱한 아이는 큰 소리로 대답하곤 오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중간에 소두원과 궁궐과 농가에 들러 우산 쓴 사람의 이야기도 전했어요. 우산 쓴 사람의 말대로 꼭꼭 은화를 받은 다음에 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엉뚱한 아이는 백립이 넘는 은화를 되돌려받게 되었답니다. 이웃을 거울과 총각 넓고 넓은 호수에서 인정많은 총각이 아버지와 함께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고기가 굉장히 많이 걸렸나 봐요. 그렇구나, 그물이 무거워서 끌어당길 수가 없구나. 영차영차 부자는 한참 동안 씨름하여 간신히 그물을 끌어올렸습니다. 아버지, 저것 좀 보세요. 인정많은 총각이 그물 사이로 보이는 빨간 물고기를 가리켰습니다. 참 신기한 고기구나. 장에 내다 팔면 큰 돈이 되겠어. 그물 속에는 빨간 물고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있었습니다. 이걸 다 가져가려면 아무래도 손수레가 있어야겠는걸. 아비가 집에 가서 가져올 테니 넌 그물이나 손질하고 있어라. 저 빨간 물고긴 죽지 않게 물에 잘 담가두고. 아버지가 집에 가자 총각은 빨간 물고기를 물통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고기도 많이 잡혔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고기까지 꼭 내다 팔아야 하나? 인정많은 총각은 빨간 물고기를 호수에 풀어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빨간 물고기는 헤엄쳐가기 전에 가시 하나를 빼주었습니다. 살려주신 데 대한 보답입니다. 언제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가시를 들고 절 부르세요. 그럼 곧바로 나와서 도와드릴게요. 인정많은 총각은 가시를 받아 주머니에 잘 넣어두었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가 돌아와 빨간 물고기를 풀어준 것을 알고 마구 화를 냈습니다. 잘 지키고 있으라고 했더니 일부러 놓아주었다고 꼴도 보기 싫으니 썩 내 눈앞에서 사라지거라. 인정많은 총각은 아버지에게 쫓겨나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 사슴 한 마리가 다리를 절뚝거리며 나타났습니다. 사냥꾼에게 쫓기는 중이었어요. 인정많은 총각은 사슴을 안고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왜 이러는 거요? 이 사슴은 내가 기르는 거란 말이요? 임자 있는 사슴인 줄 몰랐소. 미안하게 됐소. 사냥꾼이 사라지자 사슴이 털 하나를 뽑아주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걸 들고 절 부르십시오. 인정많은 총각은 사슴의 털을 주머니에 잘 챙겨 넣었습니다. 다시 가다 보니 이번에는 학이 독수리의 공격을 받고 있었어요. 어이, 저리 가. 인정많은 총각이 독수리에게 돌을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독수리가 멀리 사라지자 학이 깃털 한 개를 뽑아주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깃털을 들고 절 부르세요. 곧바로 달려와 도와드릴게요. 인정많은 총각은 학의 깃털을 주머니에 잘 챙겨 넣었습니다. 다시 가다 보니 이번에는 여우가 사냥꾼들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인정많은 총각은 여우를 옷자락 밑에 숨겨주었습니다. 사냥꾼들이 사라지자 여우가 꼬리털 하나를 뽑아주었어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 오십시오. 얼른 달려와 도와드리겠습니다. 계속 가다 보니 이번에는 공주가 사는 성이 나왔습니다. 청혼자들을 번번이 교수형에 처한다는 악명높은 공주의 성이었어요. 공주님은 청혼자가 오면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으라고 하세요. 그래서 공주님이 찾지 못하는 곳에 숨으면 청혼을 받아들이고 반대로 찾아내면 교수형에 처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죽인 사람이 벌써 몇 명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말을 듣고 인정많은 총각은 당장 공주를 찾아가 청혼했습니다. 그런 공주라면 한번 겨루어보고 싶었어요? 기회를 네 번만 주신다면 반드시 당신이 찾지 못하는 곳에 숨을 겁니다. 좋아요. 대신 들키면 당신은 교수대로 가야 해요. 인정많은 총각은 호숫가로 달려가 빨간 물고기의 가시를 꺼내들고 외쳤습니다. 빨간 물고기야 도와다오. 곧 빨간 물고기가 나타났어요. 날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숨겨줄 수 있겠니? 빨간 물고기는 인정많은 총각을 호수 깊은 곳에 있는 구덩이에 숨겨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총각의 머리 위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한편 공주는 요술거울로 인정많은 총각을 찾았습니다. 숲속을 뒤지고 바위 틈을 뒤졌습니다. 그러다 호수의 구덩이 속에 숨어있는 인정많은 총각을 발견했어요. 다음날 인정많은 총각이 의기양양에서 오자 공주가 빙글에 웃었습니다. 어제는 헛수고를 했더군요. 호수 구덩이 속에 숨어있는 당신을 찾아냈거든요. 빨간 물고기가 위에서 당신을 가려주었지요? 그렇게 해서 인정많은 총각은 첫 번째 숨바꼭질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수포로 가서 사슴을 불렀어요. 사슴아, 날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숨겨줄 수 있겠니? 사슴은 인정많은 총각을 아홉 번째 산 능선에 있는 동굴에 숨겼습니다. 그러고는 동굴 앞을 가리고 앉았어요. 그러나 공주의 요술거울은 그곳까지 찾아냈습니다. 다음날 인정많은 총각이 다시 의기양양에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도 헛수고를 했더군요. 당신은 아홉 번째 산 능선에 있는 동굴 속에 숨어있었지요? 사슴이 동굴 앞에서 파수를 보고 있더군요.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숨바꼭질에서도 인정많은 총각은 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들판으로 가서 학을 찾았습니다. 날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숨겨줄 수 있겠니? 학은 인정많은 아들을 하늘에 숨겼습니다. 그러고는 바로 밑에서 날개짓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주의 요술거울은 그곳까지 찾아냈습니다. 다음날 인정많은 총각이 의기양양에서 오자 공주가 호호 웃었어요. 안 된 얘기지만 이번에도 당신을 찾았답니다. 당신은 하늘에 숨어있었지요? 커다란 악이 당신 밑에서 날개짓을 하고 있더군요. 이제 남은 기회는 딱 한 번. 이번에도 실패하면 교수대로 가야 했습니다. 인정많은 총각은 수포로 가서 여우를 불렀어요.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세요? 인정많은 총각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여우에게 몽땅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도 들키면 교수용에 처해질 텐데 걱정 마세요. 저한테 좋은 생각이 있으니까요. 먼저 공주님에게 2주 동안만 시간을 달라고 하세요. 그럼 공주님이 결코 찾을 수 없는 곳에 숨겨드릴게요. 인정많은 총각은 공주에게 가서 여우가 시킨 대로 말했습니다. 좋아요. 당신은 이제까지의 사람들과는 달랐으니까 그 정도 부탁은 들어드릴게요. 사실 공주는 인정많은 총각에게 크게 놀라고 있었습니다. 호수 속 구덩이에 숨고 아홉 번째 산 능선에 있는 동굴에 숨고 하늘에 숨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2주 동안 여우는 숲에서 성까지 지하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그 통로를 통해 인정많은 총각은 공주의 의자 밑으로 들어갔어요. 2주 후 공주는 요술거울로 인정많은 총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무리 찾아도 없었습니다. 물속을 뒤지고 산을 뒤지고 하늘을 뒤져도 없었어요. 도대체 어디 숨은 거예요. 더 이상은 못 찾겠으니 그만 나오세요. 마침내 공주가 요술거울을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의자 밑에서 인정많은 총각이 튀어나왔어요. 저 여기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인정많은 총각은 공주와 결혼하게 되었답니다. 막내 공주와 농부의 아들 어느 날 늙은 농부의 아들이 말했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넓은 세상을 배우고 올게요. 그러더니 훌쩍 배를 타고 떠났어요. 바다를 향해하던 아들은 폭풍우를 만나 낯선 곳에 닿게 되었습니다. 선원들은 물론 선장도 모르는 곳이었어요. 잠깐 내려서 보고 올게요. 아들은 그곳이 어떤 곳인지 궁금했습니다. 바람이 불기 전에 돌아와야 하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끼리 갈 수밖에 없네. 선장의 말에 아들은 단단히 약속하고 배에서 내렸습니다. 아들이 내린 곳은 그림같이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모래 언덕을 넘어서자 푸른 평원이 나오고 그 평원 한가운데 작은 성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성을 향해 곧장 나아갔습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했지만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성 안에는 난로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 곁에서 공주가 몰래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여긴 어떻게 왔어요? 괴물이 오면 큰일 나니까 어서 나가세요. 머리가 셋이나 달린 괴물이라고요. 머리가 넷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보다 먹을 것 좀 주세요. 배가 고픕니다. 할 수 없이 공주가 먹을 것을 내왔습니다. 괴물이 오면 저걸로 상대하세요. 공주가 벽에 걸린 칼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어찌나 무거운지 상대는커녕 들리지도 않았어요. 이 물을 마셔보세요. 괴물이 마시는 물이에요. 아들은 공주가 준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자 없던 힘이 솟구치며 칼이 번쩍 들렸습니다. 그때 우당탕 소리와 함께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아들은 재빨리 문 뒤에 숨었지요. 어디서 사람 냄새가 나는걸? 괴물이 코를 벌름거리며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순간 아들이 문 뒤에서 나와 괴물을 공격했어요. 괴물은 그 자리에서 거꾸러지고 공주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용감한 총각님 제발 동생들도 구해주세요. 동생들이 어디 있는데요? 여기서 한참 가다 보면 두 번째 성이 나올 거예요. 둘째는 거기 잡혀있고 막내는 세 번째 성에 잡혀있답니다. 아들은 두 번째 성으로 갔습니다. 여기 오면 안 돼요. 여긴 머리가 여섯 개나 달린 괴물이 사는 곳이라고요. 둘째 공주도 아들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머리가 일곱이라도 상관없어요. 아들은 첫 번째 성에서처럼 괴물을 물리쳤습니다. 그러고는 세 번째 성으로 가서 똑같은 방법으로 머리가 아홉 개 달린 괴물을 물리쳤지요. 그렇게 해서 두 번째 공주와 세 번째 공주도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몇 년 만에 만난 공주들은 막내 공주의 성에서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아들도 함께 살기로 했지요. 공주의 성에서 살면서 아들은 막내 공주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막내 공주도 아들을 사랑했어요. 그러면서도 아들은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문득 떠오르는 어머니와 아버지 생각 때문이었어요. 갑자기 떠난 아들을 얼마나 걱정하고 계실까 싶어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정 그러시면 고향에 한번 다녀오세요. 어느 날 사정을 알고 막내 공주가 말했습니다. 단 우리 얘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우리 얘기를 했다간 다시는 못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고는 어디든 말만 하면 데려다주는 신기한 반지를 주었습니다. 가자 집으로 순식간에 아들은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늙은 부모는 아들을 얼른 알아보지 못했어요. 왕자와 같이 멋진 차림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귀하신 분께서 이런 곳엔 어쩐 일이십니까. 하룻밤 신세 좀 졌으면 해서요. 저희 집은 귀하신 분께서 쉬실 곳이 못됩니다. 난로 깔아도 괜찮습니다. 아들은 집으로 들어가 난로가에 주저앉았습니다. 순간 난로의 불빛에 얼굴이 환하게 드러났어요. 이게 누구냐. 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저예요. 아들은 웃으며 정체를 밝혔습니다. 살아있었구나. 그럼 죽은 줄 아셨어요? 아들은 그동안 겪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공주들 이야기만 빼고 폭풍우를 만나 이름모를 섬에 도착하고 괴물들을 쓰러트린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우린 내 생각에 눈물 마를 날이 없었단다. 어머니는 아들을 이웃 저택으로 데려갔습니다. 자랑을 하기 위해서였지요. 우리 아들이 돌아왔다오. 크게 성공해서 왔다오. 아들이 성공했다고요? 뭘 해서요? 설마 도둑질을 난 건 아니겠죠? 이웃집 딸들이 빈정거리며 물었습니다. 순간 아들이 굳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예전엔 당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랑 함께 살고 있는 공주님들과 비교해보니 잡초에 불과하군요. 그분들은 이 저택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의리의리한 성에서 살며 달님보다 해님보다 예쁘답니다. 그러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택 앞에 막내 공주가 서 있는 것이었어요. 아들은 아차 싶었습니다. 막내 공주는 아들을 호숫가로 데려갔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깜빡 잊고 당신들 얘기를 했어요. 막내 공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별들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들은 막내 공주 옆에 앉아 함께 별을 보았어요. 그러다 스르르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잠들자마자 막내 공주는 아들의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이 끼고 있던 것을 끼워주었지요. 반지야, 날 성으로 데려다주렴. 막내 공주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호숫가에는 아들만 남았습니다. 다음날 아들은 막내 공주를 찾아 나섰습니다. 늙은 부모는 아들이 걱정되어 하나밖에 없는 말을 내주었어요. 그 말을 타고 며칠 가다 보니 하얀 할머니가 사는 오두막이 나왔습니다. 젊은이가 여긴 어떻게 왔어. 백 년 동안 사람이라고는 다녀간 적이 없는데. 전 공주의 성을 찾는 중입니다. 아시면 좀 가르쳐 주세요. 공주의 성이라면 달림이 알고 있을 거야. 달림이 비추지 않는 곳은 없으니까. 하얀 할머니가 나뭇가지 위에 걸려있는 달림에게 쫓아가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공주의 성이 어디 있는지 아시오. 몰라. 내가 그곳만 비추려고 하면 심슬그진 구름이 가려버리거든. 그렇다면 바람한테 물어봐야겠군. 바람은 안 가는 데가 없거든. 그런데 바람을 어떻게 쫓아가지? 그때 말이 희응하며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옳지. 저 말과 내 신발을 바꾸면 되겠군. 내 신발은 한 걸음에 50킬로나 가거든. 아들은 두말 없이 하얀 할머니에게 말을 내주고 신발을 받았습니다. 잠시 후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얼른 쫓아가며 물었습니다. 바람님 혹시 공주의 성을 아시오. 지금 막 가는 길이에요. 그럼 이 총각 좀 데려다 주시오. 발만 빠르다면요. 바람이 말하기 무섭게 아들은 할머니의 신발을 신고 쌩 하고 쫓아갔습니다. 바람은 순식간에 들을 지나고 산을 넘었습니다. 아들도 바람을 쫓아 들을 지나고 산을 넘었어요. 이제부터 혼자 가게 난 홀래복을 말릴 전나무가지를 꺾으러 가야 하니까 공주의 성은 여기서 멀지 않네. 조금 가다 보면 처녀들의 빨래터가 나오니 거기서 다시 물어보게. 바람의 말대로 조금 가다 보니 처녀들의 빨래터가 나왔습니다. 공주의 성을 아세요? 그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나와요. 그런데 혹시 바람님을 못 보셨나요? 홀래복을 말려야 하는데. 곧 도착하실 거예요. 홀래복을 말릴 전나무가지를 꺾으러 갔거든요. 아들은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가슴이 설레어 절로 걸음이 빨라졌어요. 그런데 성에 도착해 보니 막내 공주의 결혼식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하객들 틈에 끼어 앉아서는 신부가 내린 술잔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숨에 마신 다음 끼고 있던 반지를 넣었어요. 이걸 신부에게 전해주시오. 술잔을 받아든 막내 공주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순간 아들과 눈이 마주쳤어요. 저와 결혼할 분은 여기 앉아있는 왕자가 아니라 바로 저분이에요. 막내 공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랬습니다. 아들은 비로소 자리에서 일어나 공주에게 달려갔답니다. 막내 왕자와 개구리 왕비 바나나 농장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개구리 같은 아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하더니 어느 날부터 부인의 배가 불러왔습니다. 그러고는 열 달 후에 정말 개구리를 낳았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개구리를 넣더니 사람들이 수근거리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부부는 지극 정성으로 개구리 아이를 키웠습니다. 모양만 흉측했지 개구리 아이는 하는 짓이 참 예뻤습니다. 인사도 잘하고 춤도 잘 추었지요. 그러자 사람들도 차츰 개구리 아이를 귀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개구리가 참 사랑스럽지요. 겉모습만 개구리지 하는 짓은 공주라니까요. 세월이 흘러 개구리는 어엿한 처녀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개구리 처녀의 아버지는 새 어머니를 얻었습니다. 새 어머니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그들은 개구리 처녀를 몹시 싫어했습니다. 개구리 따위가 사람 흉내를 내더니 웃기는 일이야. 그러면서 온갖 구박을 다했어요. 그 즈음 막내 왕자의 열여덟 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막내 왕자는 전국에 처녀들을 궁궐로 초대해 왕자비를 뽑겠다고 하였습니다. 왕자비는 당연히 내차지지. 무슨 소리 얼굴로 보나 솜씨로 보나 당연히 내차지지. 언니들은 기대에 차서 예쁜 옷을 꺼내 입고 치렁치렁 장식을 하였습니다. 개구리 처녀도 언니들처럼 궁궐에 가고 싶었습니다. 언니들 저도 데려가 주세요. 얘 좀 봐. 궁궐에 나무나 가는 줄 아나 봐. 왕자님은 우리같이 예쁜 처녀들을 초대했지. 너 같은 개구리를 초대한 게 아니라고. 그러고는 자기들끼리만 가는 것이었습니다. 언니들 같이 가요. 개구리 처녀는 궁궐 앞까지 쫓아가며 졸랐습니다. 그러나 언니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둘이서만 쏙 들어갔습니다. 개구리 처녀는 할 수 없이 문지기에게 부탁했어요. 아저씨, 저도 궁궐 구경을 하고 싶어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개구리 처녀의 사랑스러운 말투에 마음이 움직인 문지기는 개구리 처녀를 궁궐 안으로 들여보내 주었습니다. 궁궐 안은 전국에서 올라온 처녀들로 인해 마치 꽃동산 같았습니다. 개구리 처녀는 그들 사이로 끼어들어갔습니다. 어머, 징그러워. 어디서 이런 개구리가 들어왔댐. 처녀들의 구박에도 개구리 처녀는 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이윽구 막내 왕자가 시종들을 거느리고 나타났습니다. 막내 왕자의 손에는 작은 화관이 들려있었어요. 모두들 왕자님을 보고 서십시오. 왕자님이 화관을 던지신 후 머리 위에 그 화관이 떨어진 처녀를 왕자비로 삼을 것입니다. 시종의 말에 처녀들은 목을 길게 뺐습니다. 개구리 처녀도 목을 늘렸어요. 가장 아름다운 여인에게로. 막내 왕자가 이렇게 말하며 화관을 던졌습니다. 화관은 공중으로 높이 날아올랐다가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졌어요. 세상에! 처녀들이 일제히 소리쳤습니다. 화관이 개구리 처녀의 머리 위로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어쩌지? 막내 왕자가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약속이었어요. 막내 왕자는 할 수 없이 개구리 처녀와 결혼하기로 하였습니다. 몇 년 후 늙은 왕이 왕자들 넷을 궁궐로 불러들였습니다. 난 이제 너무 늙었다. 그래서 너희들 중 누군가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는데 앞으로 일주일 안에 황금사슴을 가져오는 왕자에게 물려줄 것이다. 막내 왕자는 처소로 돌아가 개구리 왕자비에게 사실을 말했습니다. 황금사슴이라면 걱정 마세요. 일주일 후에 제가 드릴게요. 개구리 왕자비가 문제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과연 일주일 후에 황금사슴을 내놓았습니다. 얼른 아바마마께 갖다 드리세요. 막내 왕자는 황금사슴을 갖고 왕에게 갔습니다. 형들은 전국의 숲을 뒤졌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막내 왕자는 형들을 제치고 왕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새 왕자의 요청에 늙은 왕은 새로운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영원히 썩지 않는 쌀과 고기를 가져오는 것이었어요. 시간은 역시 일주일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막내 왕자는 개구리 왕자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영원히 썩지 않는 쌀과 고기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더니 다시 일주일 후에 영원히 썩지 않는 쌀과 고기를 주었습니다. 막내 왕자는 그것을 갖고 왕에게 갔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번에도 새 왕자들이 요청했어요.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데려오너라. 이것이 마지막 과제이니라. 왕의 말에 새 왕자들은 뛸 듯이 기뻤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중에 후계자가 나오겠군. 우리 아내들만큼 아름다운 여자는 없으니까. 형들의 말에 막내 왕자는 풀이 죽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데려오라 하셨소. 막내 왕자는 나라 안에 다 뒤져서라도 찾아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절 데려가세요. 그럼 가장 아름다운 여자로 뽑힐 테니까요. 개구리 왕자비의 말에 막내 왕자는 기대가 되었습니다. 황금 사슴과 영원히 썩지 않는 쌀과 고기를 구한 실력이니 자신을 아름답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일주일 후 왕래 왕자는 기대에 차서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개구리 왕자비는 개구리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왕래 왕자는 실망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이 개구리 왕자비를 데리고 왕에게 갔습니다. 왕의 처소에는 이미 세 왕자들이 아내들과 함께 와 있었습니다. 모두 아름다운 여자들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는 어디 있느냐. 막내 왕자가 들어서자 왕이 기대에 차서 물었습니다. 그때 개구리 왕자비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그러더니 개구리 껍질을 홀랑 벗어 던졌어요. 오, 참으로 아름답구나. 왕이 감탄하여 소리쳤습니다. 세 왕자들도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개구리 껍질 속에서 별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막내 왕자는 왕이 되었습니다. 개구리 왕자비는 왕비가 되었고요. 이 끔찍한 걸 어떻게 20년 동안이나 쓰고 있었소. 왕위에 오르던 날, 세 왕은 개구리 껍질을 불 속에 집어 던졌습니다. 껍질은 금방 불길에 휩싸여 헐헐 헐 타올랐습니다. 막내 왕자와 개구리 왕비는 행복하게 오랫동안 살았답니다. 별이 된 힘센 아이 목동들의 씨름 대회가 열리는 계절입니다. 이번엔 내가 꼭 우승할 거야. 어림없는 소리, 우승은 내 차지라고. 목동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씨름 대회 이야기로 꽃을 피웠습니다. 나도 대회 나가고 싶은데 힘센 아이도 씨름 대회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러자면 가죽옷과 가죽 신발이 있어야 하는데 힘센 아이는 그것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얘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어떡하든 구해볼게. 어머니는 그 길로 왕을 찾아갔습니다. 칼바람처럼 매섭기로 소문난 왕이었지만 어머니는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어요. 우리 아이가 씨름 대회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매달리자 칼바람 왕은 귀찮은 듯 낡은 가죽옷 한 벌과 신발 한 켤레를 던져주었습니다. 그것을 입고 힘센 아이는 씨름 대회에 나갔습니다. 그라고는 영겁 후 세 번이나 우승을 했어요. 흠... 쓸만하군. 칼바람 왕은 힘센 아이를 곁에 두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나라 붉은불 황소 왕이 칼바람 왕을 씨름 대회에 초대했습니다. 붉은불 황소 씨름 대회가 열리니 꼭 오셔서 구경하시라고 합니다. 사신의 말에 칼바람 왕은 자기 대신 힘센 아이를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붉은불 황소 씨름 대회에서 우승하면 말을 한 필 줄 거다. 네가 그 말을 끌고 오너라. 칼바람 왕은 붉은불 황소 왕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힘센 아이는 곧바로 붉은불 황소 왕국으로 떠났습니다. 네가 그 유명한 갈바람 왕의 씨름꾼이냐. 붉은불 황소 왕은 첫눈에 힘센 아이를 알아보았습니다. 다부진 체격에 날카로운 눈매가 예사 장사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떠냐. 우리 붉은불 황소 씨름 대회에서도 우승할 자신이 있느냐. 자신 있습니다. 힘센 아이의 자신 있는 태도에 붉은불 황소 왕은 슬그머니 화가 났습니다. 하루 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존뜨기 놈이 큰 소리는 붉은불 황소 왕은 힘센 아이를 혼내줄 생각으로 커다란 소뼈를 던져주었습니다. 그게 오늘 내 저녁밥이다. 먹을 수 있겠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수근거렸어요. 저걸 어떻게 먹어? 도끼나 칼이 있으면 몰라도. 도끼나 칼이 있어도 그렇지 나 같으면 그냥 굶겠네. 그러나 힘센 아이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소뼈를 집어들더니 한 손가락으로 뚝 분질러 맛있게 먹었습니다. 보통 녀석이 아니군. 붉은불 황소 왕은 힘센 아이의 힘에 놀라 씨름 대회를 한 달이나 미루었습니다. 그러고는 전국의 씨름꾼들을 몽땅 불러모았어요. 너희들이 모두 힘센 아이를 공격하면 제 아무리 힘이 세도 곰짝하지 못할 거다. 대회 방식은 모든 씨름꾼들이 한꺼번에 나와 아무나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남은 한 사람이 우승하는 것이었어요. 그 시합에서 힘센 아이는 붉은불 황소 왕국의 씨름꾼들을 몽땅 쓰러뜨렸습니다. 안되겠다. 네가 나가거라. 마침내 붉은불 황소 왕은 자신의 씨름꾼을 내보냈습니다. 황금으로 치장한 가죽 옷을 입은 거대한 장사였어요. 덤벼라. 붉은불 황소 왕의 씨름꾼이 자신있게 소리쳤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저 녀석이 쓰러지는 꼴을 볼 수 있겠군. 붉은불 황소 왕이 기대에 차서 보았습니다. 붉은불 황소 왕의 씨름꾼은 큰 체구만큼 힘도 엄청났습니다. 웬만한 씨름꾼은 한 손가락으로 넘어뜨리던 힘센 아이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지요. 시합은 밤이 되고 새벽이 되도록 계속되었습니다. 붉은불 황소 왕은 하품을 하면서 시합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침내 붉은불 황소 왕의 씨름꾼이 힘센 아이를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며 일어섰어요. 붉은불 황소 왕도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힘센 아이가 붉은불 황소 왕의 씨름꾼을 번쩍 들어 바닥에 메다 꽂았습니다. 붉은불 황소 왕의 씨름꾼은 그대로 쓰러진 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말을 주십시오. 힘센 아이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붉은불 황소 왕은 말을 내줄 생각이 없었어요. 여기서 삼십립쯤 가면 황소 한 마리가 있다. 그 황소를 이 황금수레에 메어오너라. 마른 황소를 메어오면 그때 주겠다. 대신 메어오지 못하면 네 목숨을 지겠다. 힘센 아이는 그 황소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피로 뿔이 시뻘겋게 물들어 있어 붉은불 황소라고 불리는 황소였습니다. 그 황소를 메어오라니 죽으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였지요. 붉은불 황소는 힘센 아이를 보고 콧김을 푸푸 뿜었습니다. 힘센 아이는 주먹을 불끈지고 우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순간 황소가 뿔을 납세우고 달려왔습니다. 힘센 아이는 재빨리 옆으로 피하며 황소의 꼬리를 잡아챘어요. 황소는 힘센 아이를 떼어내려고 마구 날뛰었습니다. 순간 힘센 아이가 손을 놓자 황소는 그대로 튕겨나가 벽에 머리를 쿵 박았습니다. 힘센 아이는 재빨리 황소 등에 올라타 뿔을 뚝 분질러 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우리의 기둥을 뽑아 황소의 머리통을 마구 때렸습니다. 마침내 황소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힘센 아이는 황소를 황금수레에 메고 곧장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저놈이 감히 내 황소를 끌고 가다니 붉은 뿔 황소왕은 곧 미친 낙타 두 마리를 풀어 힘센 아이를 쫓게 하였습니다. 한 마리는 머리통으로 아무 것이나 들이받고 한 마리는 앞다리를 들어 공격하는 낙타였습니다. 힘센 아이는 수레에서 쇠 몽둥이를 뽑아 들었어요. 그래 오너라 먼저 아무 것이나 들이받는 낙타가 쫓아왔습니다. 힘센 아이는 쇠 몽둥이로 그 낙타의 머리를 쳤습니다. 이어 앞다리로 공격하는 낙타가 쫓아왔어요. 그 낙타는 다리를 내리쳤습니다. 낙타들은 순식간에 나동그라지고 말았어요. 이제 편안하게 갈 수 있겠지. 그때 언덕 위에 화승총을 든 병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붉은 뿔 황소왕이 숨겨놓은 병사들이었어요. 병사들이 방화세를 당기자 화승총에서 불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불꽃은 힘센 아이의 가슴에 날아와 박혔습니다. 어머니 힘센 아이는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순간 눈앞에 어머니와 젖을 짜던 어린 시절이 펼쳐졌습니다. 씨름 대회에서 우승하고 어머니와 함께 좋아하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기다리실 텐데 힘센 아이의 눈가가 축축히 젖어들었습니다. 며칠 후 칼바람 왕은 힘센 아이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붉은 뿔 황소왕에게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그까짓 씨름꾼 하나 때문에 전쟁을 하기는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힘센 아이는 밤하늘의 별이 되어 몽골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았답니다. 미치강이와 곱슬머리 숲이 우거진 마을에 감옥에서 도망쳐 나온 도둑들이 숨어들었습니다. 이젠 어떡하지? 숲 속에서 도둑들은 앞으로의 일을 의논했습니다. 우리 스님으로 변장하면 어떨까? 마침 숲 속에는 오래전부터 비어있는 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좋지 그럼 사람들이 함부로 의심하지 못할 거야. 도둑들은 당장 비어있는 절로 몰려가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었습니다. 갈 데도 없는데 마침 잘됐네. 며칠 후 절에 스님들이 왔다는 소문이 마을에 쫙 퍼졌습니다. 절에 스님들이 오셨다네 그것도 내분식이나 그거 참 잘됐군 그동안 절이 비어있어서 안 좋더니만 마을 사람들은 음식과 옷을 마련해 스님들을 찾아갔습니다. 쌀과 돈도 가져갔습니다. 우와 가만히 앉아있어도 쌀이랑 돈이랑 막 갖다주네 도둑들은 신이 났습니다. 엉터리로 경 몇 번 읽어주고 기도 좀 해주면 쌀이랑 돈이 술술 들어오니 이런 장사가 어디 있겠어요? 이거 할수록 재미있는데? 도둑들은 쌀과 돈이 생기는 것도 재미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더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소나 말 등을 끌고 와 숨겨놓고는 신통역으로 찾아주는 척 하기도 했습니다. 걱정 말고 뒷산에 가보시오 거기 바위 틈에 곧비가 걸려 곰짝 못하고 있을 테니 그러다 보니 마을 사람들은 더욱 도둑들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둑들에게도 아쉬운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술과 고기였어요. 우리가 술과 고기를 먹어본 게 언제지? 글쎄 너무 까마득한 옛날이라서 기억도 안 나네. 그러다 입술 두툼한 도둑이 그럴 듯한 생각을 해냈습니다. 그는 당장 마을 사람들을 불렀어요. 아주 중요한 일이니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오시오. 마을 사람들이 모이자 입술 두툼한 도둑이 나섰습니다. 신도님들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어젯밤에 점을 접았더니 곧 악귀들이 마을을 덮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악귀들은 온갖 재앙과 질병을 가져오는데 숫자도 수백에 이른답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아?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물리칠 방법을 생각해놨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도님들이 다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귀들을 이곳으로 유인하기로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악귀가 다 모이면 산 주위를 실로 뺑 둘러친 다음 주문을 외워서 몽땅 죽일 겁니다. 실이 끊어지면 어쩌지요? 우리가 주문을 외워 신통력을 불어넣은 실이라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악귀들을 유인하자면 술과 고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걸 만드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가서 마련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마을 사람들은 약속한 대로 술과 고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절 마당 한 가운데에 푸짐하게 차려놓았어요. 좋아요. 이제부터 악귀들을 유인할 테니 다들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기간은 사흘 정도 걸리니까 그때까지는 절대 얼씽거리지 마세요. 만약 실 안으로 들어왔다간 그 자리에서 죽을 테니 명심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자 도둑들은 한바탕 잔치를 벌였습니다.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불렀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스님들이 악귀를 물리치는 소리로 알았습니다. 아이고, 스님들이 얼마나 힘드실까. 그때 머리가 곱슬곱슬한 젊은이가 절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1년 전에 먼 길을 떠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아니, 빈 절에서 웬 노랫소리지? 곱슬머리는 살금살금 다가가 절 마당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마침 도둑들은 도둑질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자랑스레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속인 이야기도 하였어요. 그러니까 저놈들은 스님이 아니라 도둑이었구나. 곱슬머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서둘러 산을 내려갔습니다. 좀 나와보세요. 곱슬머리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절에서 도둑들이 술판을 벌이고 있어요. 그놈들은 스님이 아니라 도둑들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놀라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저 곱슬머리가 실을 건드린 모양이야. 맞아. 그래서 머리가 이상해졌나 봐. 마을 사람들은 곱슬머리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도둑들이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거라니까요. 안 되겠네. 저대로 두었다간 우리까지 무사하지 못하겠어. 마을 사람들은 곱슬머리를 밧줄로 꽁꽁 묶어 광 속에 가두었습니다. 그러고는 나흘째 되는 날 아침에 절로 끌고 갔습니다. 그 사이에 도둑들은 잔치를 끝내고 마당을 말끔히 치워놓았어요. 웬 젊은이요. 입술 두툼한 도둑이 물었습니다. 글쎄 이 사람이 스님들을 도둑이라고 하지 뭡니까. 아마 밤중에 산길을 걷다 시를 밟아 머리가 돈모양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말에 도둑들은 뜨끔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시체미를 떼고 점잖게 말했지요. 그렇다면 치료를 해야지 저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좀 붙잡고 있으시오. 난 미치지 않았다고 네 놈들이 술 마시고 떠드는 걸 똑똑히 봤단 말이야. 곱슬머리가 소리치자 젊은 남자들이 달려들어 팔과 다리를 잡았습니다. 옳지 그렇게 잡고 있으시오. 그러더니 이상한 물을 가져와 곱슬머리의 콧구멍에 붓기 시작했습니다. 괴롭더라도 조금만 참으시오. 미친 병에는 이보다 좋은 약이 없으니까. 알 수 없는 이상한 물이 코로 들어오자 곱슬머리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지고 온몸이 뒤틀렸어요. 그러나 입술 두툼한 도둑은 쉬지 않고 계속 물을 부었습니다. 약이 너무 순한 것 같군. 좀 더 강한 걸 가져와야지. 도둑의 말에 곱슬머리는 정신이 번쩍났습니다. 안되겠다. 우선 여길 빠져나가야지. 곱슬머리는 갑자기 주위를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여기 있던 악귀들은 다 어디 갔지? 곱슬머리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마을 사람들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분명히 악귀들이 여기에 바글바글 있는 걸 봤는데. 이제야 제정신으로 돌아왔군. 걱정 말게 악귀들은 스님들이 다 몰리치셨네. 고맙습니다. 마을을 구해주시고 또 절 구해주셔서. 곱슬머리는 벌떡 일어나 도둑들에게 큰 절을 올랐습니다. 정신을 차려서 다행이요. 도둑들이 기침을 하며 거듭먹거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사히 돌아왔지만. 곱슬머리는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 이놈들을 가만히 놔둬나 봐라. 그놈들은 스님이 아니라 도둑이라고. 그 말을 듣고 아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일을 어찌할까. 남편이 또 미쳤으니 스님들께 데려가는 수밖에. 아니요. 내가 말을 잘못했소. 곱슬머리는 깜짝 놀라 싹싹 빌었습니다. 미치광이 사이에서는 멀쩡한 사람이 미치광이라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곱슬머리가 미치광이었습니다. 그날 밤 곱슬머리는 몰래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대로 있다가는 진짜로 미쳐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막내왕자와 개구리 왕비 이야기는 미얀마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전래동화입니다. 미얀마 사람들은 소극적이고 조용하며 느릿느릿 움직이는 성격이라고 합니다. 지나친 욕심도 없이 행동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 개구리 처녀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추진력이 있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미얀마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들과 다른 성격을 가진 주인공에게 매력을 느끼고 흥미를 갖게 되어 이 이야기를 더 좋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